에티오피아 달력으로 2013년 12월 21일 또는 유럽 달력으로 2020년 12월 30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멘 찬양 아브라함의 3위일체의 이름 찬양 내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이름 찬양 대천사의 이름 순교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 순교자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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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는 3위일체의 영광이 드러나고 찬양받는 땅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성모 마리아의 유산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세상의 빛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세계의 덩치자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아홉 번째 메시지부터 에티오피아 세계의 빛 전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멘.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가독이 되십니까? 세계의 빛 에티오피아 아래에 모인 사람들, 성실한 상담, 거룩한 겁합회, 그리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회개하는 사람들티 자신의 메시지를 회개하고 이 세상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유지한 사람들, 등록 및 미등록, 정직한, 부드러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번 시즌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찬양을 받으십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보내는 이 아홉 번째 메시지를 존병심으로 읽으십시오. 아마 시간이 끝날 때도 하나님은 당신에게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 알지만 글을 잘 이해하십시오. 아멘. 10편 9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다스리십니다. 땅이 예뻐하십시오. 멀티포트 수 있도록 제도의 이투드 그 깊다. 구름과 어둠이 그를 둘러싼 다우이와 심판이 그의 보좌의 거처이다. 불이 그 앞에 오고 그의 원수를 불태워버린다. 그의 번개는 세상을 비추었다. 땅이 보고 떨렸다. 언적은 온 땅의 여호와 앞에서 밀랍처럼 녹았다. 하늘은 그 이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색인 형상을 섬기고 자신을 자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시온은 듣고 기뻐했습니다. 오여호와여 유다의 딸들이 주의 심판으로 기뻐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온 땅보다 높으시고 당신은 모든 신들보다 훨씬 높으셨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는 악을 미워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고 그는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출하신다. 외인에게는 빛이 뿌려지고 마음이 올바른 자에게는 기쁨이 뿌려집니다. 외인이여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시편 94 1에서 16까지 여호와 하나님 복수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수하는 하나님이시여 당신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땅의 심판자여 자신을 들어라. 교만한 자에게 상을 주라. 주님 악인은 언제까지 악인은 언제까지 승리하겠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말하고 어려운 말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모든 죄악의 노동자들은 자신을 자랑합니까. 그들은 당신의 백성 오오로아이티를 조가매고 당신의 유산을 괴롭힙니다. 그들은 과부와 스트라니케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한다. 여호와 안은 보지 않을 것이며 야곱의 모든 하나님은 그것을 고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백성들 사이에서 잔인하고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 지회가 되겠느냐. 괴를 심은 사람은 듣지 않겠습니까. 그는 보르라는 눈을 룸에드. 그는 보지 무하리라. 이방인을 쫓는 자는 시정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은 알지 못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었던 것을 아십니다. 주님 당신이 징계하는 사람은 욕이 있습니다. 것을 그대는 구덩이를 위해 팍둘 때까지 그 역병의 시대에 서시게 있느니라 하긴.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의 기업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은 의로 돌아올 것이며 마음의 모든 것이 그것을 따를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악당에 맞서 일어날까요. 아니면 누가 불법의 일꾼들에 맞서 나를 옹호할까요. 큰 따옴표. 10편 79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하느님 이방인이 당신의 기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와인은 히베 예루살렘을 마련했다. 당신 종들의 시체는 하늘의 새들에게 고기로 주어졌고 당신의 성자의 고기에는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피는 예루살렘 주위의 물처럼 흘렸습니다. 예인은 차를 묻어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모욕, 주변에 있는 이웃에 대한 경멸과 조롱이 듭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주님, 시겐 내가 영원히 화? 당신의 질투가 불을 태울까요? 너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너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왕국들에게 너의 진노를 부어라.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항폐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오 우리에게 이전의 죄악을 대적하지 말라. 주의 부드러운 자비가 당신을 신숙히 맞게 하라. 우리는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죄를 깨끗이 치워 주소서. 그러므로 이방인은 그들의 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자. 그는 혈액의 위뱅기니에 의해 우리의 눈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알려진 흘리는 당신의 종의 죄수의 한숨이 그대 앞에 오게 하십시오. 당신의 능력의 위대함에 따라 죽도록 임명된 당신의 호스를 보존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들의 품속의 일곱배로 그들의 비난을 들이십시오. 주님, 그들이 당신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백성과 당신의 목초지의 양이 당신에게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대에 당신의 찬양을 전할 것입니다. 위에 전문하신 하나님의 새 말씀에서 들으셨듯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해 공의를 가져오실 것이며 그의 백성을 위한 심판의 외침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노트, 하나님은 진리임으로 이와 심판이 그의 보좌의 기초입니다. 결코 아니다, 하나님의 기초는 의로운 심판입니다. 불이 그 앞에 간다, 그래. 전문하신 하나님, 그것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상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번개는 세상을 발뺌하고 대양처럼 빛나는 다음 행동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예, 전문하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논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세계의 빛 메시지는 주로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15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위에 전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각 단어의 중요성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상속 재산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은 이것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가 악마의 세계 전사들에 의해 침략당하고 있음을 의심해서는 안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리더는 누구의 의제를 추구합니까? 예, 그들은 악마의 글로벌 캠페인의 집행자입니다. 영국 정보국, 미국 정보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정보기관을 왜 그들은 돈을 부어 스파이들은 왜 아침과 밤에 걸릴까요? 사실, 당신은 에티오피아의 많은 교단이 학살되고 추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종차별주의자 티그레안 세력은 29년 동안 에티오피아를 분산시키고 괴롭히고 박해해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나온 현재의 정부, 모양이 바뀐 뱀입니다. 메시지 8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TPLF의 공동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TPLF, 그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우리 교회, 수도원, 증조부를 파괴했습니다. 오늘날의 정부는 새로운 것으로 얼굴을 바꾸었으며 영국인 미국 사람 계획과 일치합니다. 이여비아의 아미대 정부, 교회는 권력을 잡은 후 무너졌습니다. 그는 화상을 입었고, 모든 구성원은 계획과 전략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반유대주의에 직면하여 이러한 신념을 받아들인 암하라 공동체의 대해 전쟁과 대량 학살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오라모 사람들의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모든 오로모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오로모 동부와 서부 지역, 이단과 이슬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2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을 소비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것을 준비하고 노력해왔습니다. 소원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유산을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불태우고 파괴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독자들이 판단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메인 메시지로 들어가기 전에 현관문에 두었습니다. 내려온 깨끗한 정소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강력하고 멈출 수 없는지 증명합니다. 이 소개 다음에 요한 게시록 16, 18, 19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단어가 표현될 때 그것은 분노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또한 그것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요한 게시록 20장에 언급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목표임을 이해하기를 촉구합니다. 메시지의 기본 내용과 목적.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 이전 서신에서 그것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노예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티오피아 세계 빛 정부의 메시지임을 분명히 충명합니다. 그것은 메시지의 진지함과 사무일체의 강력한 의지에서 그 성취를 확인합니다. 메시지는 많은 것을 감동시킵니다. 그것은 진실과 판단, 집행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어제의 사무일체에 대한 진지한 심판과 그 과정에서 행해진 일과 행해질 일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또한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정화와 행동을 묘사합니다.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강력한 집행 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례 없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엄격한 명령이 결정적입니다. 그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비밀로 유지된 것들에 대한 게시입니다. 신자와 불신자 사이의 논쟁에서 악인과 마귀의 종들 모두의 의미가 분명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3위 일체의 신성한 권위로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들과 종들의 직접적인 혁명, 통치, 명령입니다. 긴급하고 강력한 명령의 메시지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그것을 읽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은 어디에 살은 3위 일체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들어봐. 옛대 내용, 거짓 선지자, 정부, 개관, 종교 비관, 현대 정치 뽑았군, 그들은 모두 자신의 마크를 획득 여부, 그리고 누가 그들의 영혼을 팔아 여부, 악마를 숭배 한두자 그들의 육신을 위해 의로운 심판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듣든 말든 우리의 임무는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에게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대한 축복하는 일, 그것은 좋은 소식을 표현하는 단지입니다. 오늘날까지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최소한 7개의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2011년부터 에티오피아 달력에서 주로 텔러그램 채널을 기반으로 하며, 레벌레이션 오브 잔 20이라는 아들 브룩가 시작한 채널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에티오피아 세계에 비춘 메시지, 진술, 가르침, 조언 및 명령을 통해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지속적으로 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하나님의 가족들에 의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모든 인류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결정에 따르면 오늘 우리는 당신의 흔적도 보지 못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오만함, 과거의 범죄와 패도, 동성애와 간음, 세계 역사상 거만하고 구속되지 않은 조약으로 여전히 삶에 있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사무이 일체, 성모 마리아 인내에 대해 유감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논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고 우리의 인내는 인간과 동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세주 주님의 인내심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아직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이제는 전문하신 하나님과 동정녀의 인내를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성취를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인내심은 절대로 지불해서는 안 되는 대가로 지불되었습니다. 잔이 가득 차서 마지막 죽음의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아담의 후손 모두가 읽고 듣는 것이 좋다. 그의 삶과 작별이 모두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의의 균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된 종들과 성모 마리아의 정체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도 있습니다. 이것은 15년 후 사무 일체의 신성한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부활에 이르는 사람을 위해 갑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헛되고 죄가 풍부하고 악마에게 충실하며 악한 세대입니다. 그들의 죽음과 멸망의 소식입니다. 그건 이하을. 끝났어. 달려. 이렇게 말하면 소리가 들렸다. 강한 천둥. 모든 창조의 창조주인 사무 일체의 보좌에서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네, 당신에게 몇 번이고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최종 주문이 왔습니다. 아담의 후손의 말을 들어라. 들리다. 당신의 강력한 멸망은 시대의 끝에서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멸망시키고 죽음을 구걸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내 단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 나는 성전에서 일곱 전사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병을 땅에 부으십시오. 첫 번째 사람은 가서 그의 약병을 땅에 쏟았습니다. 증승의 표를 가진 사람들과 그의 형상을 숭배한 사람들에게 시끄럽고 심한 상처가 났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배도, 청주교, 이슬람교, 신도교, 불교, 힌두교, 기름부름, 운명깨우기 등 하나님을 숭배하고 증승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은 에티오피아 정교회 외부의 누구에게나 맞을 것입니다. 상처가 너무 강해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점사가 바다에 그의 약병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은 사람의 피가 되었고 모든 살아있는 영혼이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참고! 이 폭발이 모든 해양 생물을 파괴하면 인간 식량의 50%를 차지하는 모든 물고기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쁜 냄새로 바뀌고 바다 전체가 나쁜 질병의 금원이 됩니다. 셋째 천사가 강과 물샘의 약병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주님 당신은 의롭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고 당신은 그들에게 마실 피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재단에서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 당신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이해할 때 땅에 있는 강과 샘이 피었다면 그것은 마치 운마름으로 죽어가는 이집트 사람들과 같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물을 잃는다면 일주일은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는 짠맛이라 마시지 않습니다. 네번째 천사가 그의 약병을 대양해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큰 열기에 타서히 재앙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기 위해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처와 물에 대한 목마름보다 불타고 불타는 불이 모든 악인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때 그는 죽음과 죽음의 추구 가죽을 로크 그는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 마귀처럼 다섯째 천사가 짐승의 자리에 약병을 쏟았습니다. 그의 왕국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에 대한 자신의 혀를 갈갈이 차 때문에 자신의 고통과 상처의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회개. 이 작업이 왔다 앞에 당신, 타는 화 쏘는 상처, 타는 느낌, 타는 화재, 치아에 갈미 있으리라, 멈출 수 없는 죽음, 이것이 당신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전사가 큰 가뉴프라테스에 그의 약병을 쏟았습니다. 그 물이 말라서 동방왕들의 길을 예비하였더라. 나는 개구리와 같은 세 명의 더러운 영이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마비의 영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큰 날의 전투에 그들을 모으기 위해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는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보라, 나는 도둑으로 온다. 그의 옷을 지켜보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어로 아마게또니라는 장소에 그들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것은 전세계를 덮을 전쟁이 될 것이며 세계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일곱째 전사가 그의 약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하늘의 성전에서 보조로부터 큰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와 전둥과 번개가 있었다.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큰 시즌이 있었습니다. 큰 성읍이 세 부분으로 나뉘고 열방 성읍이 무너졌고 큰 파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진노의 맹렬한 포도주잔을 그녀에게 드리려고 하나님께 기념하여 왔다. 그리고 모든 섬이 도망쳤지만 산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큰 우박이 사람들에게 떨어졌고 모든 돌은 달란트의 무기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 재앙이 엄청나게 걷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존차 16의 개시의 말씀을 보였다.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서 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과 구주로부터 사랑과 존병을 받은 사도요라는 반모섬에서 정능하신 하나님의 확고한 비전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앞에 2장에서 당신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정능하신 하나님은 항상 말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의 자신의 사랑하는 그가 할 예정 어떤 종. 그 결과 그는 사랑하는 사도요한에게 세상 만물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주었습니다. 말씀을 확증해 주신 구세주 주님께서 말씀을 실천하는 전사장과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 여러분 잔이 가득 찼습니다. 당신이 병렬하고 거절하고 싸웠던 아브라함의 사무일체가 당신을 그의 심판에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내 말을 들어라. 지금까지 본 모든 것 그것은 상담 처벌이었다. 당신을 되찾으려는 노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더 나빠졌습니다. 당신의 자존심과 배도 때문에 당신을 위해 탈출할 방법을 찾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파괴적인 힘으로 그것을 밀었습니다. 머스의 예뻐든 손에 대해 작은 가격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주어진 나이에 회개하지 않았지만 늙은 뱀을 신뢰하고 거짓 선지자를 당신의 심으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배신을 기뻐했습니다. 당신은 유린 환주민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오만과 배교와 인내, 혼란과 개근, 질병과 전쟁, 대량 학살, 인종 및 종교 전쟁, 자연재해, 지진 및 창조주의 집결에 놀라지 않고 모든 가부장적 처벌을 격렬하고 모른다고 말하면 당신의 심성은 전혀 하나님의 적입니다. 마귀를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뭘 기대할까? 당신은 많은 시간을 받았지만 그것을 사용하여 마귀를 숭배했습니다. 당신은 최악의 배도로 전문하신 하나님의 돌이킬 수 없는 진노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전문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당신의 성취의 음성이 있습니다. 끝났어. 일곱 전사는 진노에 잠을 따르기 위해 땅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숨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이용광로에서 떨어지고 당신의 종족과 함께 멸종되지 않도록 당신을 위해 외쳤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삼위일체의 믿음직한 종일 헛되이 15년 동안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것은 삼위일체의 강력한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에 대한 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내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위해 당신의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끝났으니 들어와. 들리다. 당신은 듣고 잡혀 인사를 할 시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끝났어. 짐승의 숭배자는 누구입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기시록의 예언적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의 비전의 의미를 읽어달라고 전은하신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위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사악한 안경에 이끌려 그것을 사악한 생각으로 해석합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 의심의 씨앗을 과감하게 뿌리기 위해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무거운 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했습니다. 이는 2004년 에티오피아 달력 3개의 빛 에티오피아 5번 내시지에 언급된 내용과 모순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작가들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판단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볼 것입니다. 우리의 요정으로 돌아갑시다. 짐승의 숭배자와 표를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 줄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 단자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의 어머니, 가톨릭, 다음으로 이슬람이 주된 것이다. 아시아, 중국, 태국,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과 같은 종교와 신도 불교, 불교, 인도, 힌두교, 시크교와 같은 세계의 다른 지역은 세계 인구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신들에게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인식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분명합니다. 진정한 정통 투하회도 신자들, 진리와 영으로 삼위일체를 숭배하고 40일 만에 칭례를 받고 삼위일체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 신앙으로 이교도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자, 정능하신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 앞에서 거룩하게 행하는 자, 이들은 짐승을 숭배하지 않고 표를 찍지 않은 유일한 사이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누가 부활해서 살아남을 것인가? 나는 반복한다. 그는 짐승을 숭배하지 않고 그 표를 찍고 숭배하지 않는 범법을 범할 것이다. 두 지식, 힘에 대한 숭배는 짐승에 대한 그녀의 숭배 형식이 아님을 알려주십시오. 참고, 오늘 현재 비스트의 주요 대표자 또는 지휘소는 누구입니까? 그들의 나라에서 그들을 언급합시다. 영국,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란, 한국, 한국, 호주, 브라질, 인도, 스페인, 캐나다, 남아프리카, 일본, 이탈리아 등. 국가, 그들은 명령 구현자 및 촉진자로서 악마를 섬깁니다. 바빌론, 미국, 은 짐승의 전형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과 피를 기반으로 합니다. 영국이 세계의 절반을 식민지로 삼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확장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을 학살하고 수백만의 무고한 피를 쏘내 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엔지니어들은 이 지구상의 유혈 사태를 위한 주요 엔지니어들입니다. 아시아에서는 러시아와 한국, 일본, 한국 등이 짐승을 처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그들은 예배를 업데이트했으며 같은 길에 있습니다. 짐승을 숭배하지 않고 그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정부나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치자들로부터 시작하여 크고 작은 나라, 모든 통치자와 그들의 반응은 짐승을 숭배하고 표를 붙입니다. 짐승을 숭배하고 표를 받은 이단과 전주교 다음은 다음과 같다. 이슬람, 이 믿음은 오래된 벨망마의 책인 어둠의 책에서 가져온 잘못된 믿음이다. 이 믿음은 1400년 이상 모든 사람을 파괴했으며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참 상지자와 의인의 피를 흘린 것이 바로 믿음, 태와 히도 정교회 신앙, 입니다. 이 믿음은 현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신화와 비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부르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10억 명 이상의 무슬림이 수도메카의 악마의 왕국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짐승을 숭배하고 표를 받았습니다. 무슬림들 사이에서 특히 무슬림이 사는 메카 주변에는 말이나 예언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장래 에티오피아에서 대머리 왕을 세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슬람과 수도인 메카를 파괴할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머지는 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진술은 나이든 무슬림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이슬람은 그것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에 사랑하시는 온유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며 온유한 이슬람인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게시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이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휩쓸릴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통치할 왕은 테워드로스 황제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다. 티킬레아인 최대이며 그는 그들의 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신뢰와 사랑 전문하신 하나님, 와의 힘의 전체 전문하신 하나님, 재산의 전력을 견딜 수 없습니다. 3위 일체에 충실한 총. 들어 이 진리, 그것은 15년 동안 에티오피아 세계 메시지의 빛을 밝혀졌다. 이 세상과 그 주민들은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대에게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짐향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는 동안 받을 것입니다. 세계의 빛 에티오피아 메시지는 15년 동안 하담의 모든 항손에게 외람되었습니다. 메시지의 귀를 닫은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슬람은 오만함, 배도, 파괴로 유명한 악마의 도구 중 하나입니다. 조언을 받으면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증오와 경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을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를 받았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에 따르면 그들이 받게 될 자는 이단자처럼 들 운명이다. 이 나쁜 소식이 당신에게 전해지게 하십시오.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심으로 그것을 묻었습니다. 이슬람이 없는 세상은 없고 전 세계에 있습니다. 15억 개가 넘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곱 천사의 모든 재앙은 무슬림으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천뱀, 용, 거짓 선지자의 표를 숭배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신념과 유사한 신념도교, 유교, 불교, 신도는 사무일체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들은 우상, 철학, 용을 숭배합니다. 이것은 늙은 뱀, 용, 거짓 선지자를 숭배하고 표를 잡은 사람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름을 지음으로써 그들의 해를 축하합니다. 대의 해, 주의 해, 용의 해, 원수미의 해, 용의 해. 이 믿음은 중국을 넘어 베트남, 태국, 네팔, 캄보디아, 한국, 일본에 들어갔다. 그들은 자신을 확립하기 위해 오랫동안 그들의 땅에서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문하신 하나님의 공의에 포함됩니다. 그들은 파괴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인구는 18억입니다. 인도, 힌두교는 인도의 주요 종교이며 인도 인구의 80%를 차지합니다. 14%는 이슬람입니다. 이것의 생존자, 그녀는 시크부와 다른 많은 조각난 이교도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정교회의 독실한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마의 아들의 이러한 믿음은 두 아이돌을 파괴했습니다. 인도는 무고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인도 30억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징승에게 몸을 굽히고 여전히 이런 식으로 서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쓸어내리고 파괴될 것입니다. 위에 나열한 신념의 유형을 숙자로 나열하면 2단 개신교, 천주교 및 기타 기독교 신앙 2.0억 신도, 불교, 도교, 유교 총약 20억 힌두교, 시크교 및 기타 10억 정교회 신자들 이름으로 만 거요억 더해도 정통 신자들 그들은 1억에 두 달 무실론자, 불신자, 전통 승배자 그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밖에 정통 투어 히도의 약 7.5억 명이다. 그래서 정통 투어 히도 외부의 모든 사람 그들은 경배하고, 경배하고, 표를 찍고 징승, 능이근뱀, 호대용, 거짓 삼지자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컬렉션에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시록 16장에 무사된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3위 일체의 큰 진노로 땅에서 휩쓸릴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계에는 약 205개국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위에 열거한 신념을 기반으로 합니다. 밝혀지고 결정된 판단에 따라 그들의 운명의 제비에 서서 3위 일체의 심판과 명령에 따라 그들은 곧 신의 진노로 멸망될 것입니다. 요한 게시록 18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정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후에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강한 목소리로 힘차게 외쳤습니다. 큰 바빌론의 타락하고 타락하여 마비의 거주지가 되었으며 모든 더러운 영의 집이 되었으며 모든 부정하고 미워하는 새의 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그녀의 음행의 진노에 포도주를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음행을 저질렀고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풍성한 진미로 인해 부자가 되었습니다. 따옴표 미국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아무도 누구나 그녀를 알고 있습니다. 젖병 홀더 아기도 그녀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 때문에 풍성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주문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강의 미국에 불승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국이 주문하지 않는 국가나 조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녀의 모든 반란을 보고 들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진 지 15년. 그녀와 동등하게 동등한 영국인, 프랑스인, 중국인, 이란인, 허킨, 사우디인, 악마의 가장 충실한 조미인 하나님의 적들이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요한 게시록 19장. 전문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후에 나는 하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헬롤루엣, 구원과 영광과 존구와 권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깨드리니 그의 심판은 참배고의 로우신이 은행으로 땅을 타락시킨 큰 참녀를 심판하셨고 그의 종들의 피를 복수하셨음이니라 그녀의 손에. 그리고 다시 그들은 헬롤루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연기는 영원히 떠올랐다. 장로 4명과 증승 4마리가 쓰러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보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의 모든 중들과 그를 덩외하는 자는 크고 그든 간에 자양하라. 그리고 나는 그것이 큰 무리의 음성, 많은 물의 음성, 그리고 강력한 천둥의 음성으로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 어른 양의 결혼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는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녀에게 그녀는 깨끗한 아마포를 입고 깨끗하고 하얀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좋은 아마포는 성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오기 있나이다. 그는 내게 이르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요한 게시록 19장, 1장에서 9장까지. 우리 가족, 하나님의 가족. 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에티오피아 세계 빛의 가족. 그리고 이 메시지와 이전 7개의 메시지를 들을 기회를 가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이 미대한 진리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개몽하지 않는 한 당신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거짓 예언자인 늙은 뱀에게 속지 않은 아담의 호소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몇 가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해 선택, 큰 환난을 인내하는 사람들, 당신은 위로할 필요가 있다. 오늘이 당신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빛이 비추고 당신의 피로가 보일 것이며 당신의 진이 풀릴 것이며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당신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은 악인의 숭배자 옛 뱀, 버젯 선지자의 충실한 숭배자, 그리고 용의 숭배자를 스스로 화를 내라. 어디에서 탈출하시겠습니까? 하루가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는 길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탈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북한, 이란, 핵 소유자, 악마의 방 여러분은 반환한 사람들의 피를 물처럼 흘렸고 또 다른 큰 피를 흘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회개하지 않은 창조주를 경멸한 전 뱀을 위해 무고한 피를 흘린 당신은 탈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범자 정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당신이 땅에서 멸망될 때까지 역병이 당신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바빌론의 심판은 15년 전 메시지의 첫 번째 메시지에서 밝혀졌습니다. 오늘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요한 게시록 16장, 18장, 19장에 묘사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실행될 하나님의 뜻과 행위입니다. 육신으로 누가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왜 호출됩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의 성취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육체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땅입니다.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외의 다른 신을 숭배해서는 안 되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병대해야 한다고 모든 인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쉬는 나라입니다. 숨겨진 이야기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신되신 백성이었다고 알려줍니다. 함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법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했다. 다 있었다. 지구를 통치 큰 국가도 메시지에이트에 언급된 대로 세대에는 150개 이상의 왕국이 있었고 그들은 그를 낼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제국을 확장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왕국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웠습니다. 에티오피아 예를 들어 신베커머 황제는 그리스오 이전의 4,500년의 황제였습니다. 신베커머 황제는 극동, 아시아 및 유럽 일부를 포함하여 모든 아프리카를 정복했습니다. 그는 150개 이상의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이전 메시지 8, 페이지 25 및 26에서 설명한대로 에서 그 시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작은에서 밝혔다. 그 작은 성광에 우리 조상들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과로하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밀을 밝히지 않으셨지만 그들은 그분의 아주 작은 기시로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사랑으로 그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정의와 훌륭한 통치를 응호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셨습니다. 샌베 알마 황제는 400년 이상 집권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나 필라스 황제는 아버지보다 하나님의 뜻으로 제국을 확장했으며 그가 에리라고 부르는 정능하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450년 동안 세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나라는 없었다. 이스라엘이 창조될 때 인류가 마음속에 법에서 서면 법으로 변화된 때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후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유익을 주라는 명령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 그분의 영광을 받고 전하십니다. 그는 큰 영예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는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부러주고 나를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거부한 바로는 백성들에게 끔찍한 제안을 일으켜 그들을 바다에 익사시키고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완고했습니다. 에서 그들은 하나님 거부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의 여행을 통해 그분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매우 시작 그들의 아이들은 약속 장소에 도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막에 떨어져 남아있었습니다. 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창세기부터 복음까지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복으로 가득 차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은 아닙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부정하고 우상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신실한 선지자를 제기 그들을 사용하지 않은 그들은 더 자리상의 국가에 의해 사용되었다. 우리는 선지자는 자기 나라에서 존경받지 못한다는 말이 변태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온 거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을 후회하시고 신의 산에서 모세를 불러 십 대명을 주셨을 때 그들의 불승종에 분노를 표하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즉시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고 보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 이제 나를 내버려 두어 나의 진노가 내가 그들을 먹어치우고 너를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다. 따옴표 모세는 동정신이 많았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말하고 말하기를 장난이 그들을 데리고 산에서 그들을 죽이고 땅에서 그들을 삼키려고 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노하고 내 백성에 대한 이야기을 회개하라. 전문하신 하나님이 간청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문하신 바둑을 신뢰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그들은 그들의 육체만을 생각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에티오피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수년동안 사랑을 받았습니다. 역사는 수천년동안 그들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진정으로 그를 찾았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해왔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에티오피아 사람들 특히 정통신앙이 강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축복과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리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명령을 받은 대로 15년 전 7개의 연속된 메시지에서의 진실을 당신에게 말했습니다. 육체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왜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까? 대답은 가깝습니다. 자비의 시간에 사랑하는 시간에 주님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는 마귀의 속박에서 인류를 저장 맞을 때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했다. 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그의 군대에 의해 전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헛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들을 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성형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그가 죽음을 정복했지만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육체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존엄성과 하나님의 사랑은 에티오피아로 이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충실한 에티오피아인들에게 갔기 때문에 시온의 괴는 에티오피아로 옮겨졌습니다. 육체로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빌론, 미국, 과연합되어 있으며 능익은 뱀, 고베용, 거짓 선지자의 숭배자는 오늘날 배도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이들은 육체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립니다. 왜하는 에티오피아라는 이스라엘에 의해 영혼. 위에서 본 것처럼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기록된 율법 이전의 믿음으로 임해졌는 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왕국을 주셨고 그들은 명예롭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수천년 동안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받아 드렸고 보지 않고 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신약의 구역을 긍정하며 하나님의 통일된 믿음을 계속 붙잡습니다. 이사비의 시간에 700년을 들어 옛 뱀, 용, 거짓 선지자는 그 투하에도 종교를 포기하지 않은 에티오피아를 파괴하는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는 오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늙은 뱀, 용, 거짓 선지자를 숭배했고 그는 그의 표를 받았습니다. 오직 태화해도 정교회와 그 신자들만이 악마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내 백성아, 700년은 7일이나 몇 달이나 년이 아니다. 7대 전을 의미합니다. 우리 조상은 훌륭했습니다. 오늘에서 세계의 어떤 면 당신은 볼 수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서모 마리아, 거룩한 순교자를 천사장은 영광과 칭참하고 이것은 다른 세계의 라이즈 케이스가 아닙니다. 밤에는 갈래, 찬송가, 성약, 명절, 월별 공휴일, 1년의 3분의 1을 금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그분의 종들에게 고백하는 사람들, 함께 먹으며 사랑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세계 최고의 궁주린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여전히 적에게 구타당하고 박해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 그의 정통 투하에도 신앙을 고수했던 에티오피아 사람들입니다. 영혼에 의한 이스라엘 또는 에티오피아, 그들은 모두 그녀의 적입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독일, 유럽 전역, 아시아, 호주, 이란,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이집트, 캐나다, 이스라엘, 라틴 아메리카 및 기타 국가 그녀의 최고의 적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네, 태화해도 정교회가 신앙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념을 받아들인 것은 암하라 사람들이며 오늘날 그들은 자국에서 학살, 박해,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와 적 모두 이것이 그들의 믿음에 대한 대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백성, 우리는 에티오피아, 소위 영군에 의해 이스라엘, 사무일체와 성모 마리아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다. 정교회 더히도 믿음을 예배하고 정직하고 영적으로 예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가 전세계를 아십시오. 이것이 진실입니다. 내가 듣거나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당신, 아담의 후손, 정체 인류를 오늘 아십시오. 내 통치자들이 나를 속였고 내 교단이 나를 파괴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내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악마를 당신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용과 마찬가지로 늙은 뱀을 숭배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마크를 상속, 당신이 그를 숭배한 거짓 선지자에 신뢰할 수 있는 당신은 에서를 상속 당신의 조상. 이것이 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수를 세면 도처에 모인 정동태와 해도 5천만 위만입니다. 당신은 악마를 숭배하기 위해 온 땅을 덮는 75억의 사람들을 만들고 악마를 당신의 돈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게 다야. 비난할 시간이 아닙니다. 심판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배도와 교만에 의해 흘린 피처럼 당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운명입니다. 귀하의 폭력의 수천년을 공개합니다. 그들의 영혼으로 이스라엘 또는 에티오피아 당신이 멸시한 또 해도 정통신앙 그녀의 깃발 그린 옐로우 레드 를 사랑하고 있는 기업 하신 하나님에 의해 당신은 에티오피아의 포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먼저 당신은 징물릴 것입니다. 당신은 죽음의 용광로에서 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헤이지의 끝에서 직면한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쉽게 그들의 영혼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희생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강화하고 행실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지나간 이스라엘 과는 달리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 때문에 지쳤습니다. 그들이 그를 사랑하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승인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그분의 뜻대로 살았고 그분의 자비에 나를 낳았으며 신앙의 말씀을 듣고 믿고 계속해서 영 안에서 인내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점점 더 순수한 애국 영웅이 되기 위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700년 동안의 큰 환난과 박해에 불타는 용광로에서 모든 고통을 견디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따라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들의 피를 흘린 대화해도 정교회 신자들의 노하언약 녹색 노란색 붉은 깃발의 상징인 대화해도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를 승인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택하시고 첫 번째 부활에 심으셨으며 창조 부활을 위해 그들을 위로 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세상을 말했고 첫 번째 메시지에서 당신에게 지적했습니다. 당신은 듣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메시지에 그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격렬했습니다. 당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분일합니다. 15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셔 라. 비록 그것이 오늘날 당신을 괴롭히더라도. 에 단어를 들어 정능하신 하나님 헛되지이다.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위에서 설명했듯이 진실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세기 전에 약속하신 약속을 확인하실 때가 왔습니다. 장과 자신을 경대한 옛 뱀, 용, 거짓 선지자, 이단, 선주교, 이슬람교, 인종차별주의, 이단, 신도, 도교, 유교, 힌두교, 시크교, 우상숭배, 추술, 스타카운터, 기름붐, 은혜, 동선회, 반통, 그리고 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 당신의 지식, 당신의 서류, 당신의 부, 당신의 모든 행동과 신뢰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악마의 길에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책망을 받을 때, 회개하듯이 참을성 있게 배도하십시오. 당신은 주의 책감과 최악의 죄를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소를 부인하고 그의 손을 뻗어 사랑해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대신, 당신은 늙은 뱀, 용, 거짓 선지자를 숭배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셨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관무에서 불태우러 오셨습니다. 정룡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세의 십대명을 주셨을 때의 첫 번째 개명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나 외에는 어떤 신도 숭배하지 말고 하늘이나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당신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당신이 부인하고 숭배했다면, 당신은 마침내 그와 싸웠고, 당신은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더미처럼 흘렸습니다. 당신은 늙은 뱀, 용, 거짓 예언자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판단이 왔습니다. 요한 기시록 16장, 18장, 19장에 무사된 주님의 칭념은 성취되기 위해 정룡하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왔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큰 분노와 전염병으로 땅에서 휩쓸리게 될 것이며, 당신의 후손은 멸망될 것입니다. 당신은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당신의 사이는 영원히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끝났어. 끝. 큰 환난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은 상위일체 안에서 당신의 신실함에 대해 다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당신의 믿음 때문에 살해당하고, 굶주리고, 유혹되고,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은 여러분 모두. 당신의 대화에도 신앙에 대해 동시에 고통을 겪고 있는 나의 백성들. 녹색, 황색과 붉은 깃발과 함께 섰던 에티오피아 성교회 대화에도 전세계에서 당신의 신앙과 온유함을 인내해 주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믿음과 인내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불로 정화된 영웅들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당신은 악마의 암울한 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의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를 신뢰하면서 굳건하고 승리하게 섰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당신은 당황해서는 안됩니다. 그는 당신에게 보상하고 당신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불의 시험을 받는 황금아이들입니다. 영혼으로 이스라엘 또는 에티오피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티오피아라는 이름으로 신인으로 간주되는 에티오피아에 포함된 사람들은 영혼에 의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소위 영혼에 의한 이스라엘은 정교회 신앙을 긍정한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성모 마리아의 유산이라고 믿는 사람들, 에티오피아가 사모의 일체의 영광이 드러나고 찬양받는 땅이라고 믿는 사람들, 장래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에티오피아가 세상에 비치며 세상의 통치자, 영혼에 의한 이스라엘 또는 언약의 수혜자들을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자녀들입니다. 그것들은 실제 에티오피아입니다. 이방인의 아버지인에서가 육체를 통한 이스라엘의 예표인 것처럼 야곱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어머니 리부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의 이스라엘의 예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에티오피아인들이 제가 위해서 언급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진정한 에티오피아인은 부활의 신부가 됩니다. 누가 에티오피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이름으로 에티오피아인이지만 에티오피아 정신에서 단절된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매일 말라서 불에 먹을 것입니다. 이란자, 괴신교, 이 사람들은 백인 신앙을 물려받았고 태화해도 신앙과 완전히 충돌하며 에티오피아의 감정이나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은 악마, 반에티오피아, 반에티오피아 깃발, 반태화해도를 숭배합니다. 그들은 또한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 외국인에 의해 밀려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이단과 같습니다. 무슬림 이들은 에티오피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신화로 자신의 믿음을 측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메카에 있는 아랍인들로부터 에티오피아 성을 과소평가합니다. 인종차별주의자와 나무와 강숭배자들도 공개적으로 에티오피아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녹색, 노랑, 석색 깃발을 싫어하고 심지어 그것을 태웁니다. 그들은 그들이 에티오피아인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모든 비투하에도 정교회 사람들은 반에티오피아입니다. 현재 에티오피아를 위해 누가 그녀의 진정한 영광을 응호합니까? 국가 지도자의 모든 정치 또 바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자신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에티오피아 국민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주로 영국과 미국,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책임을 찝니다. 그것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 정부입니다. 세계 각지의 모든 국가는 국가로서 초감대국의 지백을 받습니다. 그는 또한 그들의 의지의 집행자입니다. 위에 다음 단계를 이해하셨습니다. 불가피한 결정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반복적으로 말했듯이, 진정한 에티오피아인 투어해도 정교회 사람들 많이 남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를 미워하고, 국기를 미워하고, 경멸하며 그것을 파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고 정치구조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배로 나라를 측정하는 사람들, 배를 위해 인격을 파는 모든 사람, 다른 사람에 의해 타는 사람, 파괴의 의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걸림돌이 없는 사람, 담라귀처럼 운전하는 사람, 배를 위해 자기 민족을 복종시키는 사람, 그들의 백성에 피를 흘리며, 사린, 박해, 투옥된 사람들은 반 에티오피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판단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후손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내 백성 여러분, 당신은 에티오피아 전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에티오피아 정교회 대화해도 신앙에 의해 학살당하고 있는 불쌍한 하나님, 내 조언을 들어라. 당신의 아버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들의 힘을 이해하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아들입니다. 믿음을 굳게 잡으십시오. 믿음을 탕협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구성하고 무장하십시오. 당신이 믿는 신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당신을 위해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학살당했을 때 진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시민을 보호하는 정부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너무 잔인해서 권력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아드스 아바바 정부기관이 오로모 영역에서 하나의 인종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파멸에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 차례라고 말하면서 직장에서 그들을 해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금으로 눈을 씻고 앉았다. 그리고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개발, 변화 및 평등을 위해 일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는 정부는 당신을 미워하고 순수한 이티오피아인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믿음이 이단이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나라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당신은 그의 팔 앞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죽이는 것 외에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진정으로 당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무장하십시오. 자신과 국가를 보호하십시오. 누구에게도 무기를 주지 마십시오. 항상 준비하십시오. 아버지의 용기 냄새를 맡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아마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로 당신이 사랑하는 대화해도 하나님의 정통신앙 때문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트. 전세계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 두화도 신앙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비태화해도 신앙, 즉 늙은 뱀, 놈, 거짓 상지자의 배려 한 가르침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마비를 숭배하고 그의 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곧 큰 진노와 전염병에 휩쓸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반려를 강화하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요한 게시록 20장은 첫 번째 부활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에티오피아 달력에서 2004년 9월 21일에 보낸 다섯 번 메시지에 그것은 전직 뱀, 용, 거짓 선지자의 운명에 대해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나의 백성 여러분, 요한에게 드러나지 않은 비밀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셨고 우리 주님이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도보다 그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심 어린 사랑을 분명히 보여준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의 고난에 깊이 슬퍼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무결성은 변화하지 않았다. 주님은 불안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셔서 그의 어머니를 우리의 어머니로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나의 백성인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마음에 친구였고 그가 듣고 이해한 것을 자신의 말로 말했을 때 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신기를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도는 요한 게시록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끝에 주님께서 그에게 게시하신 세상의 미래에 대한 진리를 썼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걸을 때 사도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다해 삼위일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다른 위대한 사도들의 위대함과 승교를 줄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관스럽고 우리 신앙의 기둥입니다. 네 사람들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 게시록 스무장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밑바닥 없는 구덩이에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마비인 그 늙은 뱀과 사탄인 용을 붙잡고 천년 동안 그를 묶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가두어 봉인하여 그에게 전년이 다 될 때까지 더 이상 열방을 속이지 말라. 그 후에 그는 약간의 계절을 풀어야 한다. 내가 보좌를 보았고 그들이 그들 위에 앉았고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목을 비고 증승을 경배하지 않은 그들의 영혼을 보았고 그의 형상은 그들의 이만 알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두 번째 사망에는 권세가 없으나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그와 함께 천년도만 통치할 것입니다. 천년이 만료되는 때 사탄이 그의 감옥 밖으로 풀리리라 하고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을 속이기 위해 외출하며 곡과 마곡은 전투에 함께 수집합니다. 애수를 바다의 모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도시를 둘러싸고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습니다. 그들을 속인 마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화 못에 던져졌고 밤낮으로 영원히 고통을 담할 것입니다. 나는 커다란 하얀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작고 큰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책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생명책이니 죽은 자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책에 기록된 것들로 심판을 받았다. 바다는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그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구출하였고 그들은 모든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에 요한 게시록 요한 복음 20장 전체 부분 2004년 9월 21일자 5번 메시지에서 나는 이것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요한 게시록 20장 많은 학자들은 요한 게시록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들의 해석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두 개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침례에서 첫 번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말하는 최종 판결 후 부활이다. 둘째 그들은 그리스도가 이런 일이 되지 않습니다. 천년 동안 그들과 함께 다스릴 것 그가 최후의 심판에서 그들과 함께 다스릴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제 전된 거짓 예언자인 용이 지구의 모든 통치자들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지혜의 렌즈로 그것을 해석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일은 거짓을 진리로 퍼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했듯이 위대한 신학대학의 가르침은 거짓 선지자가 그의 모든 신학 가르침에서 진리를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상에 부활이 없을 것이며 세상 끝에서만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의 부활은 그들에게 신화가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세상의 빛 메시지에서 기시한 하나님의 진리를 다음과 같이 아홉 번째 메시지에서도 반복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기시로 전년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문자 그대로 갈 때 첫 번째 단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그의 손에 큰 사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단어를 보기 전에 천년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타이밍의 비밀을 밝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으로 천년을 하루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숫자로 측정하는 것은 어느 때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밀레니엄은 단축, 증가 또는 부분적으로 완료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도둑으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짧아지거나 길어질 수 있습니다. 설명대로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비인 그 늙은 뱀과 사탄인 용을 붙잡고 천년 동안 그를 묶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그를 가두어 봉인했습니다. 당신의 물에 해가 채워질 때까지 더 이상 민족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은 큰 사슬과 시면에 열쇠를 가진 천사는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나요? 그는 땅에 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누구를 체포했습니까? 그는 누구를 시면에 던졌습니까? 용, 마구이, 사탄은 늙은 뱀입니다. 몸을 굽히지 않고 증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를 숭배하지 않은 자들과 표를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해반되고 천년 동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늙은 뱀, 용, 거짓 선지자는 포로로 천년을 보낼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약간의 시즌을 풀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늙은 뱀과 용과 거짓 예언자가 투어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후 보좌가 펼쳐져 있고 그 위에 앉아있는 인간을 보았습니다. 비전의 말씀을 전합니다. 인간은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하나 이상의 왕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새 몸이 모두 존재하고 모든 것이 그들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구주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죽은 자의 영혼에 대한 의로운 심판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태화해도를 위해 학살당하고 숭교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에티오피아 정교회, 특히 아마라 사람들이 세계가 동의하고 지지하는 계획에 의해 학살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은 수백 년 동안 존재해온 늙은 뱀, 고대 용, 거짓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의 상징을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희생을 하더라도 영혼의 값을 위해 하늘에서 삼위일체의 의로운 심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의로운 심판으로 삼위일체를 자랑합니다. 나는 짐승과 그의 형상을 숭배하지 않은 자들과 그들의 이마와 그들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수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다스렸다. 이 단어가 요점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자. 전자 그들은 죽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누가 짐승에게 절합니까? 온 세상이 짐승에게 절했습니다. 절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더해도 정교회의 추종자이며 진정한 신자들입니다. 여기에 짧은 대답이 있습니다. 모든 정교회가 이것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그 제목을 걸기만 해도 정통적인 사람은 정통이 아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도둑지하고 강탈하고 거짓말하고 가늠하고 거만하고 속이고 사악하고 잔인하고 경건하지 않은 마법사 스타카운터 혼합신자입니다. 그들은 목자이지만 이단자, 가톨릭 신자, 무슬림, 그들의 거짓 의도와 정치체제와 신자들의 도구에 충성하며 짐승왕국에 충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짐승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짐승을 숭배하고 이마에 표식을 붙인 사람들은 이슬람교, 이단교, 천주교, 성공회, 장로교, 질대제림교, 대우바, 개신교, 신도교, 도교, 유교, 불교, 힌두교, 시크도입니다. 현명한 자, 그들의 지식, 지혜와 문문을 숭배하는 자, 그들의 불을 숭배하는 자 그들은 모두 짐승을 숭배하고 표를 달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짐승의 아이들이 멸망될 때 그들은 짐승을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무를 할 것이다. 그들은 부활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예, 그는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종들에게 당신의 성령을 안주하실 것이다. 그의 선택된 종들은 몸 전체에 그리스도를 입힐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의 성령을 나머지 백성들에게 안식시켰고 그는 통치할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일을 하고 그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그들의 교사이고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죽은 자들은 성령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아담과 이브가 지상에서 창조하고 덮은 모든 사람들은 이 첫 번째 부활에서 부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최후의 심판을 위해 세상 끝에서만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니 두 번째 사망에는 권세가 없으나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그와 함께 천년을 통치할 것입니다. 단어는 분명합니다. 에티오피아 세계의 빛이라는 메시지로 분명해졌습니다. 부활의 소유자는 에티오피아이며 그녀는 정통토히도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재확인 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전 세계에 대항하여 굳건히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제는 또한 정통토히도의 국자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지구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 후에는 어떻습니까? 천년 이진하면 사탄시아는 감옥에서 풀려나고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 곡과 마곡을 속여 전투에 모이게 할 것입니다. 이 누구 바다의 무례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에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는 도시를 둘러싸고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시작과 끝에서 같이 낙마는 잠시 풀려날 것입니다. 그는 첫 번째 부활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잔양해온 도시를 포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도시를 파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악마의 행위의 근원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불이 내려와 악마와 그의 악마를 삼킬 것입니다. 그들을 속인 마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과 유한 못에 던져졌고 밤낮으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마귀는 용기 때문에 불못에 뛰어 들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늙은 뱀, 거짓 예언자, 짐승의 결론입니다. 나는 커다란 하얀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땅과 하늘이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작고 큰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살아있고 죽은 모든 인간이 최후의 심판을 위해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설 것임을 의미합니다. 지옥에 들어갈 사람은 거기에서 작별 인사를 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책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책입니다. 죽은 사람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책에 기록된 것들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는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은 그들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구출하였고 그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항상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지옥의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큰 따옴표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진실은 내가 당신에게 그것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 불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성경만 듣는다고 말합니다. 모든 이단자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설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단 대학을 졸업했다고 주장합니다. 마귀가 그들에게 주신 자부심으로 가득 찬 그들은 무대에 올라서 우리 선조들의 영적 투생을 격렬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쉽게 만듭니다. 믿음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구타당하고, 박해를 받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투옥되고, 채찍질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더 쉽게 만듭니다. 동시에 그들은 정통투어히도 국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악은 그들의 배교적인 언어로 부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정통투어히도 애국자들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을 부인하고 이단을 긍정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들이 엘티오피아 부활에 대해 쓴 순교자의 책을 부인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천사의 스티위를 이그의 책에 명확하게 언급한 모든 것을 지우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백인에서 태어난 이들, 그들 자신은 이전에 뱀이었고, 용의 거짓 예언자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진실이 드러나는 세계의 빛, 엘티오피아의 메시지를 비판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마비의 제자들입니다. 마라라는 명령을 받으면 앵무새처럼 메아리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은 미래에 내려칠 것입니다. 위에서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 요약해보겠습니다. 나는 사도 요한이 우사한 게시록 16장, 18장, 19장과 게시록 20장이 결론 및 구속력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비밀에 게시로 인도되는 삶과 그분의 뜻으로 인도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 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주의, 그는 이미 영성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지식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비평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부활은 없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나온 이후로 당신은 당신의 비판으로 벌을 받았습니다. 처벌, 당신은 사탄과 그의 군대에게 넘벼졌습니다. 우위는 악마가 당신의 육체를 다스리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신은 에티오피아의 부활을 보지 않고 죽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봅시다. 월락마는 당신을 저장, 당신이 비판 운전하는 사람들. 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가족 당신이 승자입니다. 눈먼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을 격렬하고 그를 이끌어달라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모두 무너질 때 곧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빛 에티오피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나머지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균형을 이루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까?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느님께 구하십시오. H는 모두의 가장 큰 주민입니다. 그에게 물어볼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준비해. 그게 다야. 당신이 보는 모든 것은 용의 모든 용병 제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용이 곧 비참과 고통에 의해 멸망될 때입니다. 조상의 신념과 가르침. 과거의 우리 조상시대의 믿음은 믿음이었습니다.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배는 진리와 영 그리고 신뢰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예배하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부족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대 지식의 희생자인 대다수의 젊은이들은 조상의 신앙을 버리고 백인 신앙을 물려받아 우리나라와 그의 세대를 파괴했습니다. 죽고 약해지고 술에 취하고 취하고 가늠한 사람 그리고 그는 가족의 정통신앙을 격렬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들에게 믿음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그는 꿀을 바른 이 단자의 식초를 정말로 마신다. 그가 한 번 갔기 때문에 당신이 그를 부를 때 그는 놀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진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실은 사실이고 거짓은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숭배는 진정으로 진심어린 숭배였습니다. 대조적으로 오늘날의 세대는 육체적으로 죽었고 이기적입니다. 지식, 지혜, 재료, 진보가 지구를 덮었습니다. 모든 것이 추상화되고 있습니다. 관악이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입에서 손으로 되었습니다. 무기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비행기, 전투기, 인간 수송, 선박이 한 번에 운반하는 차제의 영 자동차, 공장, 현대화된 건물, 통신전화 텔레비전, 위성병원, 현대적인 호텔, 가능사이트 동성애자, 응주, 인공식품이 모든 것 때문에 과학과 그 결과는 그의 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웃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그가 보는 물지입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유튜브, 텔러그램, 이모, 왓셉 등이 게시된 모든 것을 본 사람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우리 세대를 위해 서면으로 준비한 메시지, 그들 중 극소수만이 그것을 읽었지만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통해 전보,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음성으로 전달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나은 사람이 그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에 첫 페이지에서 설명하려고 했지만 메시지는 여러 언어로 번업되었으며 전 세계에 도달했습니다. 아담의 시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말하면 듣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이단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천주교, 우상숭배자, 신도교, 도교, 유교, 힌두교, 시크교 등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속은 반음, 춤, 정치적 거짓말, 속임수, 배반을 듣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80억에 가깝습니다. 인구의 99% 강화의 길을 따릅니다. 광범위하게, 문제없이, 편한, 배도에서, 우상숭배에서, 이것이 당신이 갔던 길입니다. 기독교인처럼 보이는 사악한 글은 이단자, 천주교도, 이단자입니다. 따라서 정통토히도 애국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사실, 당신은 심지어 조롱했습니다. 우리 가패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모두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단자, 가톨릭교, 이슬람교, 극동의 종교, 용의 거짓 예언자인 늙은 뱀의 글을 추가하십시오. 배교자를 추가하십시오. 동성의 점성가를 추가하십시오. 배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더하십시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더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도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티오피아의 큰 현란을 피한 자 진실과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냅자, 강자, 택함자 등 하나님의 진정으로 사랑받고 사랑받은 자들의 수를 말씀드리면 충격을 받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진실은 에티오피아에서 천만 명 이상이 구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로 몇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결정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뜻을 더하신다면 그것은 저에게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아프리카 지역은 300만 명 이상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들의 모든 신념은 우상 숭배, 이슬람교, 가톨릭, 예단이며 다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유럽 전체,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북미, 캐나다, 호주, 중국 및 정교회에 항복하고 탈출할 극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멸절될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에티오피아 정교회 아이들, 에티오피아 월드라이트 패밀리, 상징이 있는 사람들, 부지런한 변호인, 홀리컵협회 회원, 첫 번째 라운드에도 등록한 사람들과 그들에 의해 보호받는 사람들, 또한 두 번째 라운드에 등록한 사람들과 그 아래 보호된 가족들, 이외에도 나머지는 모든 제안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카타르, 이라크, 이란, 예멘, 리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터키 등이 지역의 많은 아랍 국가들이 정렬될 것입니다. 아마도 적은 수, 아마도 천명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 일본, 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미야나,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마케도니아, 크로아티아, 라티비아, 에스토니아, 오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그린란드, 자비롭게 마음이 순수한 소수의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멸망될 것입니다. 러시아, 아르메니아, 세르비아, 몇 가지 이외에는 하나님의 자비로 그들은 모두 지워질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 그녀는 메시지 3에서 조금 더 낮은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할당된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무게를 짓다. 라틴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코바, 니카라과, 파나마, 모든 주요 가톨릭 신자들을 포함한 그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멸망될 것이며, 온유하고 성실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담의 모든 호소는 나라 이름이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다가오는 큰 현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제안과 항벌로 짐승, 농, 거짓 선지자를 숭배하는 모든 사람이 불의 횝사입니다. 너가 누구든지, 아담의 모든 항손, 가능자, 사제, 시에이크, 학자, 지도자, 군인, 상인, 농부, 목사, 경찰관, 아이, 청년, 노파, 남자, 그들의 판단에 따라 모두 해산됩니다. 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흰색 가운에서 옷에 대한 가치가 의로운 심판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다 자신의 정통 종교. 그들은 촛불, 최대 빛이 자신의 기름이 밖으로 실행되지 않은 어린 양의 만찬에 초대별면 이마에 표시된 모든 사람은 이 모든 재앙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에 있는 세상의 빛의 왕국 아래에서 축복과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무일체와 성모 마리아의 축복을 받고 좋은 시간동안 부활을 위해 통치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침, 낮, 저녁, 밤, 일정노래, 예배, 찬송가, 시간, 언약기 등 그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에게 흐를 것이다. 부활에 참석할 모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온전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10대나 많은 장소 축복을 받을 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해본 적이 없는 자비와 선함과 축복의 흐르는 흐름과 같을 것입니다. 혹 귀신 동정 마리아가 영광과 찬양을 받고, 성교자들이 찬양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천사가 찬양을 받으며 모든 성도들이 찬양을 받을 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게시록 20장에 게시된 비밀입니다. 첫 번째 부활, 천년, 그리스도의 통치는 항상 제사장들과 함께 충만하게 살 것입니다. 네 사람들, 늙은 뱀과 야수 모두 이것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들이 큰 불속으로 던져질 것임을 합니다. 부활의 신부, 상징이 있는 사람들, 사무일체와 성모 마리아의 최고 선택한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것을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능력으로 성취 될 것입니다. 악마는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날 여러분이 보는 이 진리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은 마디의 존경을 받습니다. 마디는 그들에게 지적, 가부장적, 사제적, 지적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웅변이 그들을 만들었다. 모든 곳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명예, 부, 재산의 장소, 이것들은 모두 지워져야 합니다. 살찐 황소처럼 과도하게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큰 말로 충만하고 자기 지식에 의지하고 어리석은 마음에 주어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 교회를 묶은 사람들입니다. 망토를 입음으로써 그들은 학자, 교사 및 마리케타라고 불렸다.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부심 타득. 누가 그들의 의상을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았습니까? 바리세인처럼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죽였습니다. 단어를 말할 사람들 우리가 무슨 말을 제외하고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인하지 않으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의 희망을 어둡게 하는 망토로 여러 사회의 수위를 던진 사람, 심판이 그들의 눈앞에서 묵격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에티오피아에서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사역을 하시며 유능한 아버지들에 의해 끊임없이 말하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비밀 의제를 가지고 악마와 밤을 보내십시오. 성도 회 또는 머벽기도 써누르고 부르는 기관과 주일학교에서 요새화된 사람들, 이단을 조장하는 자 그들은 이것을 부인하는 백인 가톨릭 이단자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예, 그들은 가장 먼저 처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요컨대, 우리 조상들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이 주제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최근 몇 명의 아버지와 비교하여 현재의 아버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3위 일체의 신비에 대한 진리를 가르친 사도들, 디스킬러스의 열두 사도, 콜, 우리 주님의 형제라고 불리는 야고보, 일곱 집사인 72명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종, 평화의 자녀들아, 우리는 진정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의 귀중한 교훈을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헤이머너 더부 또는 우리 조상들의 종교 책에서 8페이지 6장, 파트 1. 우리 주님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태어나 신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오른 사람, 온갖 힘을 창조했고 미래의 인간이 되고 싶었다. 그는 처녀인 성모 마리아에게서 몸을 가져왔습니다. 수컷이 없이 육체를 가진 불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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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합시다. 종교를 거부하는 이단자들의 일은 정능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아니하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의 말에서 이단자와 배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화시키고 타락시킬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점점 더 최신인 것 같은 이단자들의 자녀들은 오늘 공개적으로 마귀를 신으로 높이고 전 세계를 멸망시키고 오늘 최후의 심판에 도달했습니다. 다시 우리의 조상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우리는 죽은 사람과 의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게 죄가 없다고 믿습니다. 참 인간은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대제사장인 그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켰다. 그는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로부터 몸을 창조하고 그것에 합병한 분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히렌비어스 주교는 토라, 선지자, 복음이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을 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을 때, 그가 묻혔을 때,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간증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고 영혼이 다스리면서 하늘로 올라갈 때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아버지와 성령과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모든 일에 있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 통지자들 앞에서, 그는 아버지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을 임명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왕을 다스린다. 그는 선지자를 통해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이 된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풍성의 신에게서 태어난 행동신이다. 그는 영혼의 왕입니다. 그는 노아를 보호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브라함을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삭과 묶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에게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셉과 함께 팔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다른 주로 디오니시우스, 다이온 이지어스,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천사들에게 지식을 주신 사무일체를 잔향합시다. 그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살리셨습니다. 그것들은 지식의 빛입니다. 그들은 신자와 하나님과의 연합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천사를 임명합니다. 그들은을 위해 추상적 인은해를 주는 사람이다. 일룰 가치가 있다.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사무일체의 신비를 노사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신성을 말하는 책에서 이것을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정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자들이 신성연설에서 신으로 불리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너희 신들은 모두 지존자의 자녀들이다. 쓰여진 대로. 그래서 사무일체의 성격은 하나님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성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 새 몸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사무일체를 섬기며 헤아릴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사무일체의 일치를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의 힘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에 대해 가장 높으십니다. 사무일체는 성품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부름을 받습니다. 사무일체의 측면은 몸에서 독특하지만 신성한 연합 속에 산다. 하나가 되면 세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기시를 찬양하십시오. 아버지는 가볍습니다. 말씀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고 아들은 빛으로부터 받은 빛입니다. 그리고 성부에게서 나온 성령은 빛에서 받은 빛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탄생이 아버지에게서 나왔고 성령의 부어짐도 아버지에게서 왔다고 믿지만 그것을 검토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이기 때문에 검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소위 통치자는 그에 의해 임명됩니다. 그것들은 모든 창조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 모두는 그들의 선함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그들은 인간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한 몸이 우리와 진정으로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성령의 뜻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의 자궁에서 잤습니다. 그는 또한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시작이 없는 사람, 영원히 사는 사람, 모든 주위와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사람. 그는 우리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우리와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변화와 혼합 없이 그는 진정으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성한 성품에는 결함이 없습니다. 3의 일체를 믿는 우리, 하나님은 그가 한 일로 그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념하신 교사들로부터 이 신비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불신자들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합니다. 의미는 그를 안다. 그러나 악인은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불립니다. 신권의 직함으로 우리 마음이 받아 들릴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다른 아버지, 그의 편지에서 성페드로 사도의 세 번째 후계자로 임명된 순교자 이그나티우스 안디옥의 대주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모든 창조물에 대리 임명하고 칭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외모가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새 몸으로 해하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새 시신 중 하나는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임대되었습니다. 육체는 신성과 합쳐졌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성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아버지와 성령이 전혀에 대해서 임대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 몸 중 하나인 아들만이 그녀에게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와 성령 안에 있으며,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 사무이 일체, 새 몸에서 구별할 수 없고 변하지 않으며, 하나의 신성에서 동일합니다. 하나의 정부, 하나의 의지, 하나의 권력, 하나의 정부, 하나의 숭배, 하나의 찬양, 하나의 영예, 사무이 일체, 하나의 충고, 하나의 권위, 하나의 명예, 하나의 견고함, 하나의 삶의 방식, 그리고 사무이 일체에 대한 하나의 의지,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이시지 아들과 성령이 아닙니다. 아들은 아들이지 아버지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나 성령으로 변신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나 성령으로 변신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구나 성자로 변신하지 않습니다. 이 새 몸은 주권과 영광이 완벽합니다. 그들은 동일한 신성한 연합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사무이 일체, 그에게서 받은 유일한 빛입니다. 전 세계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빛납니다. 쓰여진대로 나는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 또한 지옥에서 그의 주권을 보십시오. 이단 또는 괴신교와 우리 조상들의 대답. 신성은 그 성격 때문에 병들고 죽었다고 말하는 당신. 우리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성품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이셨고 육체적으로 아팠지만 그의 신성에 있어서는 아프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는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신성으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신성은 한 몸과 한 품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신성에 대한 이 하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적절하게 부르는 것을 아십시오. 다시 두 캐릭터 중 하나가 된 당신 영혼과 몸에서 얻은 당신. 당신은 인간의 이름으로 불릴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조차도 신성하지 않고는 그 성격으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캐릭터로 삼위일체로 나가실 때 왜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습니까? 신성이 죽었다고 말하면 삼위일체를 죽인 것 같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당신이 우리 주님의 몸을 그의 무덤에서 죽은 몸처럼 만드신 것을 모르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그를 신성한 곳에서 불리했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성격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성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정복하고 지옥을 점령한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그를 무력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를 굳건함을 보여주지 않은 죽은 자로 세웠습니다. 대신 우리는 태용의 권리스라고 불리는 다른 일한 자를 찾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창조주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녀의 육체와 영혼으로부터 순순한 동정 마리아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의 육심으로 그들은 그가 육체와 영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신성이 영혼의 고통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신성은 육체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까? 살이 영혼이 썩게 남겨져 있습니까? 영혼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부정하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이 죽을 때까지 슬프다라는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하십시오. 맙소사, 누구한테 말했어? 지는 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열세 번째 메시지에서 순교자 이그나티우스 대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정말 자랐습니다. 그는 정말 먹고 마셨다. 그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병에 걸리고 죽고 묻히고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임하는 사람은 우리가 바라는 축복받은 삶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자, 한 몸이 한 캐릭터가 된 후에 두 몸을 두 성격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들은 반역적인 말로 이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 속합니다. 그들의 연설은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너를 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을 위해 내가 사람이므로 너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연약함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를 두 몸과 두 인물로 만드는 사람들, 그들의 운명은 백호한 유대인들의 운명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몸은 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통일된 신성과 육체로부터 그는 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가 둘 다 연합했기 때문에 신성 안에서 군문의 네번째 요소로 운가의 두번째 요소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몸의 삶입니다. 그들의 삶의 일체 몸은 그들의 이름 앞에 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그들의 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어느 때가 그들 앞에 있지 않은가. 그러나 그들은 세상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아무도 그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인간이었을 때 그는 아버지, 보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알려 주어노라. 그들이 내가 당신의 아들임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의 주건으로 나를 나타내십시오. 이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나서 세상이 그를 알기 시작합니다. 파테르신, 테이버 테이버 마운튼에서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증언한 후 세 가지가 처음이고 평등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요르단에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탄생은 찾아볼 수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검색할 수 없는 초안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초안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는 그들을 조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탄생은 인간의 탄생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탄생, 그것은 수수께끼입니다. 검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은 당신의 더히도 믿음의 기초를 주의 깊게 이해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사무일체와 사무일체의 신비를 어떻게 개시하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제가 노력한 작은 증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헤이머너 더부 또는 우리 조상들의 종교책을 읽어보시기를 촉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대 바부장제가 어떻게 더히도 신앙의 기초를 놓았는지 설명하는 신앙의 기초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바부장적 책에서 우리의 화학과 영적 투사틀에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기초, 다음 의미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ST, 에선에이지어스, 퍼실리어스, 그레고리, 더블리디스, 에프레임, 에러클리스, 에프로다이트, 찬, 샤더터스, 에피페이뉴스, 더그레이트 찬, 어프워크, 컬러스, 세오도지어스, 스이러스, 키러커스, 다이언지지어스, 아버케이브리얼, 아버메커즈 및 기타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언급은 이 헤임언어 더부 또는 우리 조상들의 종교 책에서 모두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이 아버지들의 투생을 이해했을 때 우리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지도자, 묵자, 눈족장의 이름을 물려받은 양에 대해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조언이 아니라 오늘 발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그것은 일곱 번에 걸쳐 전달되어 교회, 신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반역 때문에 그들에 대한 심판을 듣고 회개할 수 없었다. 경렬로 대신 그들은 늙은 뱀, 용, 거짓 선지자 악마를 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메시지는 강력한 화제의 도리를 설명하기 위해 공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심이 지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구가 창조된 이래 보지 못한 중첩과 시리즈, 역병, 지진, 화산폭발, 학살, 폭설, 홍수, 이 메시지는 우리의 모든 것이 왔음을 알리기 위해 왔음을 잃어버린 세대를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정통투어도 신앙에서 잠배고 영적인 예배와 영적 인도를 받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가족과 성모 마리아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의 성명으로 인도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구주, 우리 아버지, 그가 사도들의 마지막 명령을 내리기 전에 그는 그들이 권세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내가 아버지께 가고 있으며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말했다. 왜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의 충실한 자녀들, 그의 충실한 자녀들, 그가 그들 모두를 위해 값진 지불을 하신 모든 것 적 악마로부터 그들을 보고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밝은 길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그분은 선하심에 따라 그들에게 모든 이해와 영적 이해를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은 하나님과 연결하고 그분으로부터 영적인 인도를 받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대 설교자들은 우리가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인도된다는 말로 신자들의 질문에 응답합니다. 물론 그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 기둥입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를 인도할 좋은 것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인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욕기 33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12-3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너는 이것에서 단지 아니다. 나는 너에게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위대하다. 당신은 왜 그를 대적합니까? 들어 그가 주시는 그의 문제에 설명하지.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꿈에서, 밤의 환상에서 깊은 잠이 사람들에게 떨어지고,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사람의 귀를 열고 그들의 교훈을 봉인합니다. 그는 사람을 그의 목적에서 물러나게 하고 사람에게서 교만을 숨길 것입니다. 그는 그의 영혼을 부덩이에서, 그의 생명이 칼에 의해 죽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는 또한 그의 침대에서 고통으로, 그리고 그의 많은 벼들의 강한 고통으로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그의 삶은 빵과 그의 영혼의 맛있는 고기를 싫어한다. 그의 육체는 소멸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뼈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그의 영혼은 무덤에 가까워지고, 그의 생명은 파괴자들에게로 향합니다. 만일 그와 함께 사자가 있으면, 천명 중 한 명이 그의 정직함을 사람에게 보여줄 동역자가 그에게 은혜로우며, 이래도 그를 구덩이로 내려가지 못하게, 구하라 내가 대속물을 찾았나이다. 그의 쌀은 어린 아이의 것보다 더 신선할 것이요. 그의 어린 시절로 돌아갈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며, 기쁨으로 그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마침표, 그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만일 누가 말한다면, 내가 죄를 지었고 옳은 일을 왜곡하였으나,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영혼이 구덩이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할 것이며, 그의 삶은 빛을 볼 것입니다. 호라, 이 모든 것들은 종종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일하여,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펼찾고 산자의 빛으로 깨달음을 얻는다. 욕이요, 잘 표시하십시오. 내 말을 들으십시오. 평화를 유지하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으면 대답하라. 내가 너를 정당화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내 말을 들어라. 평화를 유지하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가르칠 것이다. 우리가 욕기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 가족, 하나님의 가족,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로 그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시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분이 응답하고, 책망하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내 사람들, 오늘날 우리가 생명한 적은 가장 정교하고 현대적입니다. 때가 되면 큰 사악함이 가득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 의지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가 좋은 그를 생각, 설교자에 가서 상담해서 그의 믿음과 그의 성실. 그러나 그는 제자리를 벗어난 성직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창조주를 돈으로 팔고 양을 죽인 사람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말을 우리가, 이전이나 꿈을 들리지 않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것만 믿는다는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의도합니다. 이것에 주의하십시오. 그들이 있는 이단, 개신교, 첨주교, 종교개혁, 기름붐의 사람들 이어, 은혜는 신자의 살인자, 우리 교회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두, 백교자, 어둠의 일꾼들과 어떤 교제를 하십니까? 얼마나 유익한가? 그들은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부스러기로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외치면 오바할, 우리를 들어라, 백허브와 엘저블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처럼, 누가 들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처형한 바할 선지자로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자란 잡초바할의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 곧 그들은 잘려서 불속으로 던져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쓰여진 것만 들어라, 그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만 들어라, 말한다. 내일 봐요. 쇼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줄이고, 무고하게, 은을 방해하십시오. 그들을 만들기에 그들이 진리 근처에 오지 않도록, 예배 남자, 당신의 행위 때문에 당신은 바할의 선지자처럼 쫓겨날 것입니다. 불이 당신을 먹을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후손은 영원히 멸망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와 그의 삶의 방식이 당신을 구원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당나귀의 남편은 당신을 하이에나에서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비전과 꿈이 없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설교자. 당신은 용기와 선주교 그리고 성령을 경멸했기 때문에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신이 꿈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면, 비전, 꿈, 이해, 기도, 질문에 대한 금식으로 은덕을 받은 신자들을 질투한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러면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 성령 위에 두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듯이,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알든 모르든, 전뱀, 거짓 선지자, 용의 희생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귀가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주장한 것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뜻을 행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든 기독교인을 조심하십시오. 믿음의 상인, 가톨릭 신자, 이란자, 종교개혁, 기름붐, 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세인보다 더 많이 멸망시키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악마가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그들은 끝까지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사이고 졸업했다는 말은 모두 악마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집회는 해체되었지만, 그들은 성도 연합 또는 머비어키두준이라고 불리는 기관의 망토에 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녀들에게 특히 조심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 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홍해를 건너는 모세, 그는 사람들을 조언하고 인도하는 동안, 그의 무이 마리아는 그에게 반대하며 우리도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우리보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과 성막으로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다가갔다. 주님은 성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당신은 선지자 같지만 꿈에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모세는 당신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종모세여, 내가 당신과 직접 대면하여 말할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셨습니다. 그 후 그는 모세의 누이를 나병으로 때렸습니다. 왜? 왜냐하면 그녀는 그를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꿈, 말, 환상, 그리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울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의 많은 죄를 배척하시고 그를 그의 영광에서 벌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무엘은 아주 어렵고 그것에 대해 전혀 몰랐고 그의 의무는 엘리사제를 섬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성전에 누워있는 동안 밤에 그는 사무엘 이라고 부르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충격을 받아 자신이 엘리사제에게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지만 그가 너를 다시 부르면 내 종이 너를 들을 것이라고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와 부끄러운 아들들을 상대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가져다 엘리에게 말했습니다. 언급했듯이 엘리의 아들들은 플레스 사람들과의 전투에서 시온의 괴를 따라갔습니다. 엘리가 전투에서 그의 부자녀의 죽음을 들을 때 일라이사가 그는 자리에서 떨어져 목이 비틀리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백성 요셉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리그 것이 자신의 꿈에 엔크는 훌륭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을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다고 알려줍니다.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화를 내며 당신이 우리를 다스리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아버지에게 달과 대양이 그에게 굴복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화가 났고 그의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우리가 당신을 위해 절할까요 요셉이 남겨졌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노트 에녹에서 무하, 아브라함, 이삭, 야고, 모세, 여호수와, 이사야, 에스겔, 예은이야, 모든 선지자, 신약에서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도, 그들은 개시, 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과 배교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에티오피아와 세계비료 세계가 에티오피아를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습니까? 세계가 에티오피아와 싸우는 이유는 무엇습니까? 세계가 에티오피아에 도전하는 이유는 무엇습니까? 그는 왜 에티오피아를 파괴하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에티오피아를 볼 때 그녀는 매우 약해지고 심하게 손상되었으며 많은 적의 음모로 나뉩니다. 마귀의 의제를 수행하는 다양한 생각과 생각을 가진 세대가 자기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조상들은 강한 믿음과 당합과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수천년 동안 그들은 연합하여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녀의 신실함과 하나님을 찾는 그녀는 그녀에 대한 많은 적을 일으킵니다.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이유는 진심으로 절대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창조주를 알기 전에 그녀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법에 따라 걸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최근 증거를 언급하더라도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 여행 중인 모세 그가 자신의 백성으로부터 도전과 배신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배신한 자들을 죽여서 너를 위대한 나라의 지도자로 삼계하자. 하나님이 부르신 위대한 나라는 에티오피아이다. 오늘 복음의 시대에 처음부터 그녀는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을 수정하고 병합함으로써 표시로 진실과 함께 서십시오. 많은 덩주를 조각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투하의도를 확인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진위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녀는 부지런하고 확고한 아버지들의 구투로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머지 세 개, 그가 자랐든 아니든 창조주 거부, 만든 우산 자신의 왕, 악마의 본질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소유자인 투하의도 알시아피온 아침과 밤에 그는 에티오피아에 대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를 파괴하기 위해 밤을 보낸다. 이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이 세대와 전 세계는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고 그 자체로 세계의 음모를 이해합니다. 게다가 에티오피아 언약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적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일치를 믿는 사람들을 보용합니다. 놀랍게도 모든 적은 모든 방향과 중심에서 온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영국,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인도, 일본, 캐나다 등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입니다. 많은 나라가 이란, 대신교, 가톨릭, 이교도입니다. 비록 그들은 악마의 가지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믿음입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라라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 악마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야기는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에티오피아에 오면 오늘 아이들은 에티오피아에 맞서 공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 주변, 전세계적으로 강력하다고 주장하는 정부, 그것을 해결하십시오. 그들은 에티오피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브디에서 가장 큰 군사기지를 세운 국가들은 무엇을 생각해냈습니까? 분명히 그들은 이 성지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귀신 틀린 아이들은 매우 걱정합니다. 악마의 부모는 자신이 악마의 자녀이며 그에게 인도를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명령은 그들을 조종하는 마비로부터 나옵니다. 정착한 에티오피아 주변 국가는 누구입니까? 미국, 프랑스, 중국, 독일, 일본, 허키, 아랍에니리트 및 남수단의 기타 국가 북수단의 영국, 러시아와 이지트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다른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도 정착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떤 나라도 그들만큼 강력하거나 경제적으로 강력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많이 존재했는데 경제적, 군사적 능력 면에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그들에게 적용되는 국가와 정부입니다. 그들은 모두 백인이고 아랍이 호환하는 국가입니다. 지브티, 수단, 소말리아, 에리트레아는 그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살아가는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목적을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당신은 왜 에티오피아를 두려워합니까? 왜 그녀를 싫어합니까? 대답은 하나이며 동일합니다. 마디는 나브라함의 사무일체가 에티오피아를 위해 준비한 것과 에티오피아에 대한 그의 사랑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상에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기름 부음받은 하느님의 종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본능적으로 합니다. 그들은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은 무엇을 가져와야 합니까? 작동 여부, 그들은 제트기, 미사일, 선박, 탱크 및 총을 정렬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한 일입니다. 세계의 빛 에티오피아라는 이름으로 세계와 우리 에티오피아에 배포된 7개의 메시지, 세계 초강대국이 취한 첫 번째 조치는 메시지가 국민과 언론에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이 없습니다. 특히 BBC 뉴스 서비스는 이메일로 세 번째 메시지, 영어로 작성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즉각적인 대답은 대중에게 그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사회 멤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나에게 이메일 주소를 보냈습니다. 나는 즉시 이사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둘째, 더이카노미스트 인터넷에서나 엘미디어 컴퍼니의 편집자에게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것이 도착했다고 발표했지만 편집을 요청했고 그 후에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나는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감소되지 않을 것이며 추가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하면 편집하지 않고 꺼내거나 그대로 두십시오. 그런 다음 그들은 그것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백인 세상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무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주 자릅니다. 특히 지도자들은 자신의 지도자인 마귀에게 진실을 말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취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버지 낙마로부터 에티오피아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도희도 신앙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700년 동안 조정된 캠페인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상적인 삶을 계속 살 것입니다. 에티오피아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조심하기 위해 불의 한 잔은 회개하고 돌아서서 세상의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노아가 외쳤습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에 있는 세상의 빛으로부터 7개의 메시지를 듣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소셜미디얼의 벌레이선장 20에서 텔레그램 페이지를 시작했으며 모든 메시지는 이 텔레그램 페이지에서 최소 2년 동안 전송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덤의 후손의 수십억 달러가 페이스북, 유튜브, 이모, 왓스앱 및 기타에서 다양한 언어로 널리 배포되었습니다. 누가 들었어? 매우 슬프고 훌륭합니다. 사람은 가장 반항적이고 오만하고 대교하고 오만하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에티오피아와 전세계에서 11만 6천명의 텔레그램 사용자를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등록되어 있는지 말할 수 있다면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위해 그것을 저장했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등록이 이겼습니다. 우리 가보았듯이 세계 정부는 멍하니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에 대한 파괴 운동을 계속합니다. 오늘날 그들은 피곤하지 않지만 마귀가 그들을 끝까지 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능한 한 에티오피아 꼭두각시 정부를 심고 바꾸는 이유입니다. 한은 에티오피아 투어해도 교회뿐만 아니라 신자를 채워 그들은 그들의 다양한 어두운 신념을 포획하여 재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확산, 개신교의 확산, 이슬람의 확산, 인종차별의 확산, 배교자의 수, 대식가의 수, 숭배자 수, 그리고 이 모든 캠페인은 백인들의 다각적인 공격입니다. 네 사람들. 그들은 에티오피아가 일어서서 세계를 하나로 이끌 것임을 압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의 세계 백정부가 통치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것을 다두는 방법입니다. 악마는 하나님이 그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에티오피아를 약화시키고 신자를 멸망시키고 신자들이 에티오피아의 부활을 부정하게 만들고 국가로 설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서 뛰어내려 마지막 전투에 직면한다면 그는 우리를 둘러싸기 위해 모든 위대한 국가, 해군 제트 미사일을 옮겼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 그들의 내장과 무덤이 여기에 에티오피아에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고 싶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도 당신의 출신 국가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원지로 변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삼위일체의 신성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에너지와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만든 삼위일체, 어둠의 힘이다, 과창조의 전체,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의로운 심판이 드러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쓰레기와 함께 묻을 것입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는 육체의 눈에 가난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녀는 부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야고 믿음의 여정에서 빼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수업 중에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뻗어있고 거룩한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라 내리라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매우 감동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는 어머니의 가족으로 이주하기 전에 석비를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킬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삼촌의 집에서 20년을 보냈고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에 따라 그곳을 여행할 때 하나님은 다시 베델에 나타나 그의 말씀을 확인하셨습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약속, 그는 자신의 말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게시된 사다리는 어디에서 발견되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그의 말씀을 확인하셨는가? 우리 타인이 말했듯이 육신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자들과 영혼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자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에티오피아 정교회 투어해도 신앙에 대한 그의 언약을 재확인하셨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나라 에티오피아, 그는 그의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에티오피아에 상속 재산으로 주었습니다. 그는 로한 에티오피아가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고 칭찬받는 땅임을 확인했습니다. 베델의 묘사된 사다리, 지금도 에티오피아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조상들, 거룩한 사람들, 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의 사명을 위해 승화 강화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가난한 나라에서 그들이 군대를 모으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그것은 전 베네 연합과 연합의 민영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가 마비의 첫 번째 군인이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십시오. 미국, 바빌론, 은 오늘 에티오피아에 어떻게 대사관을 세웠습니까? 어떤 집행인지 알고 있습니까? 넌 몰라. 에티오피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 건설에는 2억 5천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지구로 내려가는 거대한 지하실로 동부와 남아프리칼의 땅을 지휘합니다. 군사 지휘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아프리카 지역을 포괄하는 정교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어디에서나 전화,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매체를 통해 교환되는 모든 정보를 추적합니다. 또한 총리 자신이 모든 통신을 모니터링합니다. 싸여 사무실에 완전한 지점과 주문 스테이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에티오피아 밖에서는 초강대국들이 큰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싸웁니다.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 그들은 그것을 부르는 맹전에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 동맹국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부목의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른 사람이 응답합니다. 군사 건설에서 그들은 항상 서로를 응가하기 위해 구분분투합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 분쟁을 위해 그들은 단결하고 함께 뭉칩니다. 그들은 다툼을 제쳐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작은 나라 지부티에 자신들의 군사 기지를 세우고 에티오피아의 솜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가난한 나라 에티오피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녀가 우리를 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녀의 에너지로 그들은 그녀를 너무 두려워하고 두렵습니까? 동네 백인 병사 한 명의 현대식 장비조차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40년 넘게의 클러치, 대포, 탱크, 러시아가 잊은 위그 23, 러시아가 지금 호비하고 있는 27기 Z2로 어떻게 우리가 국경을 넘는 핵미사일에 점점해 보달할 수 있을까요? 네 백성들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에너지, 무기 현대화, 경제적 번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누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이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실이고 악마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며 죽음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가난한 사람들, 적의 목표인 에티오피아, 악마에게 강한 언덕인 에티오피아, 악마는 그녀를 무서워했습니다. 사실 악마의 죽음의 편지를 가진 사람은 에티오피아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이 가난한 나라 에티오피아와 함께 계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특히 에티오피아 정교회 투어헤돌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인내할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에티오피아에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치는 무엇입니까? 천만 명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에티오피아를 영혼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자라고 부를 때 나는 이단자, 가톨릭, 인종차별주의자, 이슬람주의자, 무실론자, 마녀, 점성가, 강도, 살인자, 혹군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속지 마! 내가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록에서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반주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당신은 에티오피아 사람이 아닙니다. 너는 늙은댐을 숭배하고 거짓 선지자를 숭배하며 그의 아들을 숭배하며 짐승의 표를 받았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예, 그는 당신의 조상들로부터 오랫동안 회개하도록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듣지 않은 것처럼 당신은 그들의 후손이며 그들의 악한 길을 물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아들은 악행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악마가 가는 곳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배교자, 타와헤도의 적, 진리의 적, 에티오피아의 적 깃발, 나는 오늘 당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큰 분노로 무덤에 내려갈 것입니다. 그게 다야. 기존 정부 여비아야 미래 정부, 이를 위해 영국과 미국은 에티오피아를 멸망시키고, 태와헤도를 멸망시키고, 이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멸종시키도록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랍 국가에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는 주로 투하해도 정통을 따르며 사회와 동일한 신념을 맺은 임허러를 파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캠페인을 벌인 사람입니다. 속담처럼 주인을 신뢰하는 양은 밤에 꼬리를 밖에서 보낼 것이다. 그들의 주인을 의지하여 그들은 암하라 사람들의 학살과 학살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인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기 위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했지만 잔이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잔이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마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에티오피아가 누구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의하세요. 이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악마의 모든 적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양한 이데올로기에 낯선 사람들은 악마의 모든 최고의 종들을 손에 들고 언론 전반에 거짓 삼전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종교적 분석과 사탄 전술을 고안하여 전세계 정부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국민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마 그들은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파괴하려고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를 살리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 없다 당신에게 여편미고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의 모든 심판이 당신에게 인하여 땅과 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메시지가 나오면 적는 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 최종 파괴가 시작됩니다. 마귀는 최고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터키, 스페인, 캐나다, 호주 등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이자 통치자입니다. 사령관의 낙마는 자신의 말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다른 말을 교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차례로 계층구조는 피곤한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합니다. 그들은 주어진 의제를 신속하게 수행합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DPLF가 소진되기 전 그들은 그를 지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돌아가서 그가 보낸 시간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짐을 지고 반역할 때 족자는 미국과 영국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피곤하니 빨리 바꾸세요, 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에티오피아 문제가 저와 당신의 삶에 위협이 되며 즉시 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메일즈 제노이 에티그리언 말이 약했을 때, 그는 우라무 말로 비아이아미드로 대체되었습니다. 마귀는 말을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났어. 어둠의 통치자. 어둠의 통치자 전면 통치가 끝났습니다. 끝났어. 시간 없다. 체스처럼 인간의 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님께서 수천년 동안 그것을 허용하신 마귀의 통치 시간이 끝났습니다. 심판은 그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 없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그의 의로운 심판의 땅을 포함시키십니다. 타인 편안함이 올 것이다. 그것은 태어난 것입니다. 억압당하고 짓눌린 자, 수년 동안 굴욕을 당하는 자들은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기억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시행되기 전에 회개하는 데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왔습니다. 다른 시간은 없습니다. 지옥에 내려가는 문제일 뿐입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 대화해도 정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에티오피아 투화해도 정교회의 상황은 끔찍합니다. 그녀가 직면한 유혹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파괴 상태에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역사상 최악의 시기는 임업류의 모두와 주디스 구디디아디구디드의 재앙이었지만 균에는 심하게 손상되고 학살되었습니다. 믿음에 따르면 사람들은 믿음이 강했습니다. 열많은 마귀에 의해 조직되었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백성, 신자들, 은 창조주에게 불을 지졌고 하나님은 그들을 빨리 제거하셨습니다. 백인, 영국인, 터키인, 이탈리아인, 포르투갈인이 어떤 식으로 든 에티오피아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캠페인은 독특합니다. 현재 교회의 파괴는 내 외부의 세력에 의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그 가집권한 이후로 교회에 대한 캠페인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철거되지 않았지만 묵사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더그는 공산주의의 주도로 많은 젊은이들과 사회가 균해나 무스크해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현재 레드테러가 공황과 불안의식이었다. 침착하게 교회에 가려는 시도는 아이스페코 정당이 형성되고 헤일러메리오마레에서 더그의 내부투쟁이 끝난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르치는데 약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 부드러졌습니다. 우리나라 북부의 대부분이 독실한 정교회 종파였기 때문입니다. 땅이 몰수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고 모든 수입이 고발되었습니다. 특히 교회 템플릿 때문에 학교는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더그 정권의 영향으로 예네타학교, 영적학자학교, 강회종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 교회의 족장을 암살하는 데까지 갔고 많은 아버지들이 이주했습니다. 이 상황은 더그가 몰락할 때까지 가라앉지 않았지만 교회에 대한 십자구는 계속되었습니다. 더그 다 몰락한 후 TPLF가 권력을 잡았을 때 첫 번째 캠페인은 에티오피아 정교회 투어에도 교회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 교회에 직접 개입하여 당시 총대주교인 머큐리어스를 추방했으며 그를 TPLF가 임명한 가톨릭 신부 폴러스로 대체했습니다. 그들이 신안을 오해하였을 때 33명의 감독이 동의하고 가톨릭 감독인 아버폴러스와 서명했습니다. 파울로스 신부는 곧 교회의식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로 가톨릭 명령을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최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타나 실율법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첫 번째 참법은 우리 교회의 최고 대회였고 대회의 최고 지도자는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총회 대회가 시작될 때 모든 감독들은 원안에 앉습니다. 여등한 성령이 됩니다 할 사이에 높은 테이블에 배치. 회의가 열릴 때 기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회중을 맡으실 것입니다. 그 후 회의가 열립니다. 족장, 그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에 대회의 결정을 실행합니다. 축복사는 대회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일은 대회의 결정에 의해 관리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교회의 정경이 바뀌었고 이전의 법이 해지되었고 아보폴러스가 대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회가 아보폴러스에게 책임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우상왕이 되었습니다. 아보폴러스는 초무회의 자리에 자신을 안수 때문에 교회는 우상이 되었다. 이 법은 아직 해지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어둔 메시어스에게 있습니다. 이 법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수석학자의 에올르테미루는 당시 그의 주장에서 그들은 교회에 참된 질서를 바꾼 아바폴러스를 그들의 악한 행위에서 막기 위해 열심히 싸웠지만 교황들은 그를 지지하지 않았고 그는 교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스러운 제사장에 의해 그들이 비난 교회, 제사장, 신호드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장관, 아바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피해 아울로스와 그의 예배와 사역의 종교회의 구성왕을 그들은 옳은 이를 했습니다. 이 비난은 교회가 수석학자의 에올르테미루가 교회를 비난하고 그 잘못을 회개하는 이유를 인식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야만 교회의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이 비극과 비슷한 비극을 되돌리는 대신 죄책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개혁과 기름붐과 은혜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설교자들은 백만장자가 되었고 교회를 상업중심지로 바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료의 학업 목사들은 대부분 일환자, 개신부도, 와이슬람 정부의 나비 아흐메드 정부의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늙은 뱀, 농, 거짓 선지자에게 이뤘습니다. 그들은 그를 숭배하고 표를 받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진실은 항상 진실입니다. 즉, 우리의 참된 교회를 망친 사람들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당신의 무덤을 타협하고 싶은 당신, 정치적이고 배교적인 신념의 협력, 당신은 당신의 무덤을 모릅니다. 당신은 반역자입니다. 보시다시피 교회에는 목자가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영업자입니다. 그들은 배교자와 이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앉아 태화해도 신앙을 파괴하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 왔습니다. 구두로 그들은 독실한 신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기름 부음받은 이단자, 개혁자, 스파이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혀를 그의 상전에서 사용한다면 그는 그들을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들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녀이며 그들의 심판은 공개될 것입니다. 정교회 투하에도 교회는 이것에 의해 파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흰색 세계는 오랫동안 진리 집에서 운동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그것은 개방으로 적이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지난 15년 동안 밝혀져 온 진실 이구들을 시험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밀리의 교회를 공격하던 숨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제목과 함께 온 메시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상력을 사용하여 대중에게 진리를 전했습니다. 은폐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모든 곳에서 맹목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성격상 진리입니다. 따라서 그는 진실만을 정당화합니다. 거짓말쟁이는 마법이, 선댐,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배도와 이단으로 이어진 우리 교회의 배도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칠 일을 다스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하는 방식과 일 때문에 우리 교회를 파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연합은은 머비어키두준이라고 부르는 기관은 한때 좋은 정통 더 히드아이들에 의해 좋은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정부 스파이들이 그 지역에 침투하여 그들의 성격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등체가 세기의 빅 에티오피아, M.A.C.G를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들었는데 두 명의 인터뷰 게스트가 매히비어키두준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것을 했다. 손님은 헤일러 메리엄 주두 설교자와 지브레메드 신인 이후 설교자입니다. 프로그래머와 면접관은 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행사의 주최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벤트에서 두 교사는 전문가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에티오피아에 부활이 없다고 말할 때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는 오직 성경만 받아들이고 소위 외경 성도들은 헛된 것 이라고 말할 때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프로테스탄티처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연합이 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와 투하에도 정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이단을 다스리기 위해 팔렸습니다.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이단과 이슬람 연합에 자신을 팔고 있습니다. 그들은 망토와 터번을 사용하여 내면을 가리고 주장합니다. 망토와 터번을 잇는 모든 사람은 교육받은 성직자라고 합니다. 회일러메리엄 주두 설교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페이스북, 텔러그램 및 유튜브를 비판하는 데 보냈습니다. 반면에 다른 아버지에 의해 그에 따르면 도시에서 말하는 아버지 그들은 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사람은 TV에서 모든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쓸모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텔레비전을 잊었다 전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에게 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거만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부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위해 오실 때 하나님의 우신과 표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스승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이것에 대한 매우 명확한 진술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우리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용한기시록에서 지상에서 하나님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에서 용한기시록 16, 18, 19장이 말씀을 표현하고 에티오피아가 부활의 지도자라고 말함으로써 우리가 그곳에 어떻게 갈 것인가. 자, 살교자가 테워드로스 황제에 대해 여러분에게 추가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을 읽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당신은 신약교사입니다. 당신은 구약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구약과 신약을 합치고 화해시키는 것에 기초한 정통 투하회도를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일안을 분명히 압니다. 두 번째 교사, 지브레메드 희민 이후 그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모든 연설은 모욕과 비판에 불과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계의 빛 에티오피아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비판합니다. 그들은 신분증을 배포하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범죄자, 악마의 영으로 여깁니다. 신성모독은 우리의 옷입니다. 우리는 그 단어를 암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들은 우리를 어디에서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에게서 어떤 메시지를 읽었습니까? 그들은 모른다. 괜찮아. 그 외에도 예언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보 예언입니다. 악마의 두 번째 예언, 세 번째는 성령의 예언입니다. 어쨌든 첫째와 둘째의 말씀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좋을 것입니다. 정보도 악마도 아니고 둘 다 예언도 아닙니다. 그들은 악몽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의 교제는 악령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개시하시는 진리에 관해서는 자신의 꿈, 비전,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모의 일체는 어린이로리한 영적 지침을 제공한다. 선생님, 당신은 점수입니다. 제가 당신을 볼 수 있듯이 당신은 30세 이하입니다. 당신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별로 한 아버지를 비판할 때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의 배경을 보여줍니다. 사도들은 신약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교사 호출할 그들이 당신을 만들어 쓴 복음이었다. 당신은 또한 마태복음 24장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말씀입니다. 여와 때까지 예루살렘에 앉아 성령을 보내 내가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것, 그리고 이후 내가 하나님 성령을 보낼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안내 당신을 조언하고 당신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어떻게 이끌었습니까? 구약의 창공적 기초, 꿈, 비전에 나타나서 때때로 시간을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방법 등을 발표합니다. 그가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다는 걸 물으십니까? 어쨌든 우리는 신분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해 주었습니까? 신분증을 받은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나 그것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합니까? 당신이 그것을 원하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의 배는 성모 마리아입니다. 신자들은 부활의 신랑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리, 선생님들, 우리 시대에 현명한 바리세인, 마스터 스승이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너의 스승이다. 오늘의 바리세인? 당신은 교차하지 않을 것입니다. 먼저 오는 푸른 길을 막는 자, 파괴적인 목자들을 제거할 것입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대해 에스겔 34장 전체를 읽으십시오. 당신은 심판을 위해 보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육체를 사탄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이 에티오피아의 부활을 부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브에 도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실이 당신에게 닿도록 하십시오. 죽음이 당신을 따라잡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우리 교회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녀의 모든 종들은 가부장제 법을 어키고 아빠 파울로스, 괴롭히는 주교, 가부가 한 우상 숭배의 법을 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받고 봉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들의 활동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조언은 하나님의 행동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교녀들이 미래에 점점 더 세계의 빛이 모이는 것처럼 누가 이것들의 비난을 받아들이고 명령에 순종했는지 신호디가 스스로 시정할 수 없는 컬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구별되는 경우 우리는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방해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추천하는 또 다른 것은 교회가 오랫동안 정부 정책의 집행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정부를 위한 다른 언어라면 듣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들 중 가장 큰 것, 그녀의 종파주의와 배도는 그녀가 아버폴러스 시대부터 실행된 종교연합 유년 오브릴리전즈 이라는 그룹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유래했습니다. 최근 거비그 19타 발발한 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공동방송 기도에 따르면 그들은 이단, 가톨릭, 무슬림들과 함께 한 달간의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 그가 만든 신념, 즉 이단, 대신교, 이슬람에 대한 충성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낡은 뱀, 용, 거짓 선지자의 표를 숭배하고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귀 왕국의 의지와 생각을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자체가 저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신자를 저장하고 책임을 무게한 그녀를 충족할 수 없다. 그녀가 그런 배신에 빠지는 한 하나님의 가족에게 우리는 진리와 영, 온 마음, 온 영혼, 삼위일체와 성모 마리아를 신뢰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인내와 굳건함으로 지켜볼 것을 촉구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본 작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능한 한발리 수행될 것입니다. 뿌리 뽑기 및 신기 또는 이식, 누가 뽑힐 것인가? 예, 소개에서 언급했듯이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낡은 뱀, 용, 거짓 선지자, 지도자, 온 땅의 모든 사람의 표를 숭배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큰 진노와 큰 불과 재앙으로 이 땅에서 휩쓸리게 될 것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강력해도 아무리 강력해도 그는 우만함의 불에 휩쓸릴 것입니다. 위대하다고 주장하는 나라들, 핵미사일과 제트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악마의 보스들, 대지도 하늘도 본 적이 없는 대분노, 그들은 맹렬한 불로 가득 차고 시민들과 함께 휩쓸릴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메시지 3, 메시지 8 및 메시지 5에 따라 수행됩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 투하에도 교회의 붕괴와 불타기에서 그녀가 이반, 천주교, 무한, 스파이, 간부신권 및 파괴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녀의 모든 적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확 쓸려 불 속에 던져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승인하시는 종들이 인계받을 것입니다. 누가 심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전세계에 심어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상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는 안식이를 위반하여 지어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악마를 반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완전히 지워질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함을 지키며 안식이를 지키며 정능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의 의해 놀라운 방법으로 제권될 것입니다. 지구 전역의 임시 행정부는 에티오피아 세계 빛 정부의 호환 아래 형성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정부 구조는 에티오피아와 주변 국가에 수립될 것입니다. 메시지 8에 설명된 세상은 정능하신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가 존경받는 에티오피아를 분명히 볼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아래 세상의 빛 세상은 에티오피아가 사랑하는 자녀, 선택받은 자녀, 부활한 자녀들과 함께 밝게 빛날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비정통중교기관, 가톨릭, 이산자, 이슬람교도, 중국인과 인도인의 우상 숭배 및 기타 등 암화에 의해 오랫동안 지구에 갇혀 인류를 지옥에 태워온 사람들의 큰 분노 그들은 그들의 추종자들과 하인과 땅에서 쓸려댑니다. 오늘 볼 수 있듯이 유엔, 유럽연합, 아프리카연합, 아시아연합, 라틴아메리카연합, 아랍연맹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모으거나 결성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숨을 쉴 시간이 없습니다. 멈출 수 없는 불의 흐름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수리하고, 치유하고,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숨겨진 것을 들어올리면 이 숨겨진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에나 그것은 고통스러운 죽음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하지 않은 분노가 내려올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누가 그들의 평화로 설 것입니까? 누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은 에티오피아 세계 빛 정부가 인정한 개인과 국가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국어라고 한복한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평화롭게 살 것입니다. 분노의 생존자들은 삼위일체의 법에 따라 에티오피아 세계 빛의 정부하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신기밑불이 뽑기 작업이 파괴되는 동안 진행됩니다. 세계 곳곳에 에티오피아 세계 빛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세계는 계속해서 불의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수천년 동안 땅을 멸망시킨 마비의 종들은 모두 멸망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부활은 없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은 에티오피아가 큰 영광으로 일어나 땅과 부자들을 경외와 영광으로 묻어버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들은 보고 듣고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에티오피아 정교회 투하에도 신자들에게 그들이 계획하고 있던 고통은 그들에게 수백 번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으로 내려가 죽음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봅니다. 방금 설명한 이벤트가 이제 진행됩니다. 오랫동안 울리지 마세요. 이를 위한 시간이나 장소가 없습니다. 조치는 결정 및 명령에 명시된 대로 메시지가 릴리스되는 즉시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동이 시작되어 그들을 쓸어버리거나 불이 그들을 삼켜버릴 때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그게 사실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많이 있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가부장적 처벌을 받고 조언을 받고 변책을 받고 처벌을 받을 때 누가 돌아오지 못하도록 강요받는다. 그런 다음 당신을 구하기 위해 당신의 지혜와 악마의 소나구이, 당신이 멋진 건물에 집어넣은 우상들에게 말하십시오. 바로가 하나님의 진노에 맞은 것처럼 그는 자신이 송배한 우상, 나를 구해줘라고 말한 우상을 안고 있었다. 당신은 그를 막았습니다. 15년동안 세상에 빛이 흐르는 에티오피아의 메시지를 언제 들었습니까? 페이스북, 텔레그램, 유튜브에서 아침을 보내는 세대, 수십억 세대 메시지가 당신 앞에 없었던 때가 있습니까?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주요 언어로 제공되며 오디오 형식으로 제공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외쳤다. 오늘 심판을 받으면 누가 당신을 구원할까요? 당신은 삼위일체에 대항하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을 구할 수 없습니다. 이 큰 진노에서 당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지를 입는 여성들, 당신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메시지 3에 설명된 바와 같이 지구상에 여전히 가하고 있는 모든 처벌은 첫 번째 처벌입니다. 그리고 지금 처벌의 두 번째 단계 시작 신호, 전례 없는 허리케인, 홍수, 산사태, 교통사고, 대량학살, 종교전생, 국혐전생, 내전 및 시민불복종이 모두 우선적으로 방렴되었습니다. 오늘날 거비드 19 너해볼라라고 부르는 질병, 특히 당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질병, 우리는 그것을 전염병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얼마나 흔들었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단계의 처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 공개 후 다가올 모든 종류의 재앙을 없애는 것, 완전히 작동합니다. 그 힘은 지구나 하늘이 전해 본 적이 없는 힘입니다. 7번 7번 49번 그러면 더 큰 파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가 도착하면 집에 우물 가두고 소득제로 손을 씻고 안전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쉬워요. 얼마나 다쳤습니까? 당신은 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충격을 받아 창조주께 돌아가는 대신 내가 당신에게 백신을 전달했다는 말 사람이 창조주에게 돌아가는 대신에 당신은 여전히 그를 구세주처럼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창조주에게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 자법에 따르면 오늘 당신은 나를 숭배하고 당신은 내가 당신의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우처럼 당신은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죽음이 이집트 전체를 휩쓸었던 것처럼 파로는 많은 재앙에 맞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집트 온 땅에 그의 집에서 죽음이 다스렸을 때 여기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비동? 오만과 경멸은 어떻습니까? 비판은 어떻습니까? 거만한 파라우가 모세의 팔 앞에 엎드려 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볼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죽음은 모든 가정을 지배합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정에서 비극이 될 것입니다. 외출하면 더 나빠요. 너는 어디 가니? 이것이 일어날 일입니다. 노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에티오피아 세계 빛의 가족, 걱정이나 생각 없이 독립기념일을 기념합니다. 우리는 불에 불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3위일체와 우리가 신뢰하는 성모 마리아, 또한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우리에게 간청하십시오. 집, 문, 어디에서나 지배하는 죽음의 바다를 어떻게 건너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출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부활의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들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죽음이 여러분 모두를 지배했습니다. 이것이 일어날 일입니다. 오늘날의 세대, 당신에게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은은 당신과 건물, 동굴, 탑, 경기대, 총, 탱크, 제트기, 배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먼지가 될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구할까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당신이 듣지 못하는 세대. 오늘의 메시지가 준비되고 있는데 우리의 다양한 성명과 가르침으로 이미 조언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 말하지 않았나요? 우리 가 아이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할 때 당신, 오만 환자, 당신의 아버지, 악마, 능익은 뱀, 거짓 선지자를 신뢰하고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지도자에서 지도자로, 종교 지도자에서 신자로, 모두 웃지 않습니까? 죽음이 당신을 덮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신의 영혼을 빼앗는 것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것은 놀랍지 않게 당신의 작업의 결과입니다.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감탈을 제외하고 당신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온 사람들, 우리는 그들이 빨리 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인내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 무엇이 남을까요? 인간의 삶에 유용한 것은 남겠지만 영벽인 삶에 해롭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부활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든 재산을 남겨두고 죽을 것입니다. 황제 투어들어스는 누구입니까? 전문하신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생각합니까? 어디 있어요? 그는 무엇을 실행할 것입니까? 그는 어디에서 통치합니까? 그는 어느 주를 통치할까요? 누가 이 진실을 밝혔습니까? 아버지들은 이 왕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비커 아이서스 로로의 책 제드 비커터 파이의 책에 대한 신호다의 책으로 벨라의 예언에 의해 다이어러 세인 우리의 기타 책 황제 투어들어스 언급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 페이스북 및 기타 소셜미디어에는 투어들어스 황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왕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과감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종종 일한자와 결혼합니다. 먼저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전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문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섬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멀리서 들으라. 여와께서 대서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의 창자에서 내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의 송 그늘에 나를 숨기시고 유니 나는 갱구를 만드셨다. 그의 화살통에 그는 나를 숨겼다. 나에게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영광을 받을 이스라엘이니라 내가 말하되 내가 헛된 일을 하였으며 힘을 헛되고 헛된 일로 소비하였으나 내 심판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일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였느니라 이제 나를 피해서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의 종으로 야곱을 그에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더라도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광스러울 것이며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그가 말하되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보존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다. 나는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겠다. 너는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지구의 끝 이스라엘의 구속주인 신여호와와 그의 거룩하신 자, 사람이 격렬하는 자, 민족이 혐오하는 자, 통치자의 종에게 왕들이 보고 일어나고 방백들도 경배할 것이다. 신시라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신이 그가 당신을 택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나니 내가 너를 보존하고 백성의 언약을 줄이니 땅을 세우고 상속하게 하라 황량한 유산. 내가 죄수들에게 말하기를 나가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너 자신을 보여라. 그들은 길에서 먹을 것이며 그들의 목초지는 모든 산당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열도 해도 그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그들을 인도할 것이며 심지어 물샘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산을 길로 만들고 나의 고속도로는 고향 될 것이다. 보라 이것들은 멀리에서 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북쪽과 서쪽에서 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신임 땅에서 왔습니다. 하늘여 노래하라. 웃랑아 기뻐하라. 산들아 노래를 부르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의 고통받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나 시온이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의 주님도 나를 잊으셨습니다. 여자가 그녀의 자궁의 아들에 대한 동정심을 다져서는 안 된다는 그녀의 빠는 아이를 잊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그들은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손바닥 위에 너를 새겼노라. 당신의 벽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서둘러야 합니다. 내 파괴자들과 너를 낭비하게 만든 자들이 너를 떠날 것이다. 내 눈을 둥글게 들어보라 이 모든 것이 모여서 너에게로 오라. 내가 살 때 너는 반드시 그들 모두를 장신구처럼 입히고 신부처럼 내게 묶으라. 너의 황무지와 황배한 곳과 내 멸망의 땅은 주민들 때문에 지금도 너무 좁아지고 너를 삼킨 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잃은 후에 내가 갖게 될 자녀들은 내 귀에 다시 말하리라. 그곳은 나에게 너무 협소하니 내가 거할 자리를 내게 주라. 그러면 너는 내 마음으로 말하겠느냐. 내가 내 자녀를 잃고 황량하고 포로이며 이리저리 이동하는 것을 보고 누가 나를 낳았느냐. 누가 이걸 가져왔나요. 보라 나는 홀로 남겨졌다. 이것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방인에게 내 손을 들고 백성들에게 내 표준을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을 팔에 안고 내 딸 어깨에 짊어칠 것이다. 왕은 내 수유하는 조상이 되고 그 왕비는 내 수유하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먼지를 핥을 것이다.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지니 나를 기다리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냥감은 강인에게서 빼앗길까요. 아니면 합법적인 포로가 구출될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용사의 포로도 빼앗기고 무서운 자의 먹이를 구하리니 내가 너와 싸우는 자와 싸우고 내 자녀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너가 파는 자들을 자기 육체로 먹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날콤한 포도주와 같이 그들 자신의 피에 취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는 내가 여호와가 당신의 구주이며 당신의 구속주이시며 야곱의 강신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마그나 혹장 전체는 에티오피아 황제 테워드로스에 관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부활에 관하여 그것은 또한 하나님에 의해 육신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내 생각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우리는 단어를 자세히 분석할 것입니다. 이 경우 증지한 오해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들의 죄책감, 배신, 진실에 대한 그릇된 표현 당신은 전직병의 배도 거짓 예언자 드래곤의 제자들 그리고 세상의 수십억의 사람들을 부끄러워 할 것입니다. 당신은 나는 어제 외병책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부활이 없다고 말씀하신 당신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듯이 마지막 날에 많은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그의 지뢰로 하나님의 진리를 조사하기 위해 이어설 것입니다. 3위 1차의 종들인 우리는 정능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당신의 나쁜 소식이 무엇인지 이야기합시다. 당신 의기만적인 언어 중 하나는 우리가 성견밭대서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거짓 선지자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믿는 성경에서 분명하고 불명한 예언의 말씀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거절한 죽잔들의 예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어는 아서나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은 멀리서 들으라. 그 의미는 섬은 국가와 정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아람의 호순들 모두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어는 여호와께서 대서 나를 부르셨다. 어머니의 창자에서 내 이름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그의 풍성과 그의 의지의 삶을 위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그의 운명에 따라 그를 모든 곳에 만드셨다. 그는 또한 정능하신 하나님의 운명이 결정된 것처럼 지상에서 걸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 그분이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실 때 그분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어둠과 빛을 우리 앞에 보셨습니다.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때 우리를 인도할 좋은 천사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걷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의 목적과 뜻을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봉사를 위해 인류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신다. 다윗 왕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고 그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한 다윗 왕은 내가 아직 어머니의 대내에 있을 때 뼈와 피가 섞이기 전에 당신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그를 자궁에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다윗 왕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삼지자와 사도들이 모태에서 연합되기 전에 그분은 그분의 계획을 위해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것을 날카로운 범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말로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몸과 혀로 역사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단어는 그는 그의 송 그늘에 나를 숨기고 나를 윤희하는 갱구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화살통에 그는 나를 숨겼습니다. 그 의미는 오늘 여러분은 에티오피아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종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가 시간이 될 때까지 나를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15년 넘게 나를 숨겼습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은 내게 이르되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영광을 받을 이스라엘아. 내가 말하되 내가 헛된 일을 하였으며 힘을 헛되고 헛된 일로 썼으나 내 심판은 여호와 깨있고 나의 일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였느니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사람을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는 당신은 나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선택된 그릇에서 행하신 모든 선으로 인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사람들 나는 내가 이 단어를 말할 때 정말 놀랐습니다. 그 단어는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내 마음에 정하는 데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나는 헛된 일을 했고 힘을 쓸 데 없이 쓸모없고 헛된 일로 썼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내 심판은 여호와 깨있고 내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다. 이 사실을 표현했을 때 제가 그 단어의 작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는 내 삶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고 싶은 사람은 전능하신 하느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빛으로 나가는 것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너무 긴장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뛰어내려야 해요. 나의 삶과 심판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상을 다스리고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렸던 낡은 뼘인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은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깨닫지 못한 채 마귀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나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나는 기꺼이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남겨주세요.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순간부터 각 메시지 동안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설명하지 않을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악마의 공격 전략은 많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지나갔지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인으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나는 그것에 대해 가장 높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 평생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과 부하 찬양을 구합니다. 이것이 육체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악이 곧 사라지고 낙원의 조상에게 칼 때 그들의 모든 욕망은 멈춥니다. 내 인생에서 본 고통과 고통의 관점에서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나를 매우 슬프게 했다. 내가 머무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영광과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과 그에 대한 나의 봉사를 위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나는 사무일체의 종으로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내 탈기를 마칠 것이다. 내가 다른 민족을 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정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찬양을 받았을 때 그게 내 보상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욕망이 없습니다. 나는 내 몸을 신경 쓸 것이 없다. 물론 당신이 듣는 것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나는 헛되고 쓰레기입니다. 나는 여러분 중 최소한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비로 나를 은혜 높게 덮으셨습니다. 그는 나의 부끄러운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는 나에게 다 비싼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다시 그는 나를 위해 상상을 넘어서는 장소에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정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여러 해 동안 강력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것은 나를 넘어선 것이며 나는 그것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말했다. 안 돼. 나는 또한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안 돼. 하지만 시간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낫지 않습니다. 다음 단어로 넘어갑시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돼서 나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의 종으로 야곱을 그에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더라도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실 것입니다. 그가 말하되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보존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다. 나는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겠다. 너는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지구의 끝. 이스라엘의 구속주이신 그의 거룩하신 분이 신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는 보시다시피 전문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당신은 투어드러스 왕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진실입니다. 그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누가 그를 부른지 누가 그를 임명했는지 알아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어렵고 지명적이신 하나님에게는 매우 쉬운 일이라고 격려하실 때 여러분 모두가 듣고 있습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국가가 혐오하는 자에게 통치자의 종에게 왕이 보고 일어나고 방백들도 신실하신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인하여 경대할 것이며 너를 선택하라. 그 의미는 통치자의 노예인 사람들을 위해 전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하나님께서 게시하시는 진리, 그들이 당신을 놀라게 하는 모든 왕국, 그들의 파괴 과정과 함께 그들은 모든 의지를 데워드로스 황제에게 기꺼이 또는 무심코 절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받아 들릴 때에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나니 내가 너를 보존하고 백성의 언약을 위하여 너를 줄이니 황폐한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지구를 세우십시오. 내가 죄수들에게 말하기를 나가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너 자신을 보여다. 그 의미는 하나님은 그가 큰 현란 가운데서 그의 종을 보호하고 듣고 보호하셨다고 그에게 보증하셨습니다. 노트. 그것은 지구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종에게 잃어버린 것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단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수들에게 말하기를 가라.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너 자신을 보여라. 왕의 첫 번째 임무는 정통태와 해도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받고 마귀에게 박해를 받고 박해를 받은 사람들을 폭로하고 가두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약을 내게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왕을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단어는 그들은 길로 먹을 것이고 그들의 목초지는 모든 상당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어나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열도 해도 그들을 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그들을 인도할 것이며 심지어 물샘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모든 산을 길로 만들 것이다. 그 의미는 그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좋은 때 부활 때의 그의 종들을 통해 그의 백성을 인도할 것이며 그들과 함께 있고 장애물을 제거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느 누구도 산보다 크지 않습니다. 전문하신 하나님께서는 산을 모두 없애고 길을 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산지 정부 세력의 잘못된 이름은 근절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단어는 내 고속도로가 고향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그 당시 그분의 부활로 불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모든 길은 평화, 축복, 사랑,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 온 정신, 온 영혼으로 경배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고대한 빛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단어는 보라 이것들은 멀리서 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북쪽과 서쪽에서 그리고 이것들은 신흥 땅에서 왔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웃다나 기뻐하라, 산들아 노래를 부르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그의 고통받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그 의미는 다가오는 날, 부활할 때 그들은 지구 곳곳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 에티오피아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과 왕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때문에 기뻐 외칠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일입니다. 단어는 그러나 시온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의 주님이 나를 잊으셨다. 여자가 그녀의 자궁의 아들에 대한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녀의 빠는 아이를 잊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그들은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내 손바닥 위에 너를 새겨노라. 당신의 벽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서둘러야 합니다. 너의 파괴자와 너를 낭비하게 만든 자들이 너에게서 나아갈 것이다. 그 의미는 이 단어는 육체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위해 말합니다. 다가오는 부활에서 이스라엘은 메시지 3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에티오피아 세계 빛 정부에 따라 자치권을 가진다. 그의 진노에서 벗어난 그녀의 백성을 잡아라. 젊은 에티오피아 자매로서 그녀는 에티오피아 정교회 투어에도 영적 행정부의 영적 지도력에 의해 위로를 받습니다. 초기 선지자, 사도들,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위해 지불한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태어나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들이 그를 부인하더라도, 비록 그들이 큰 패드로 그를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세상을 방문하셨을 때 그는 자신의 백성에 대해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모세, 엘리야, 다윗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초기 시절을 기억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기회를 얻은 방법입니다. 단어는 내 눈을 둥글게 들어보라 이 모든 것이 모여서 너에게로 오라. 내가 살 때 너는 반드시 그들 모두를 장신부처럼 입히고 신부처럼 내게 묶으라. 내 향무지와 황폐한 곳과 내 멸망의 땅이 주민들 때문에 지금도 너무 좁아지고 너를 삼킨 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을 잃은 후에 내가 갖게 될 자녀들은 내 귀에 다시 말하리라. 그곳은 나에게 너무 협소하니 내가 살 수 있는 자리를 내게 주시오. 그러면 누가 나를 낳았는지 내가 내 자녀를 잃고 환영하고 포로이며 이리저리 이동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으로 말하겠느냐. 그리고 누가 이것을 키웠습니까? 보라, 나는 홀로 남겨졌다. 이것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그 의미는 하나님은 그의 말씀에 대한 확고하고 신뢰입니다. 에티오피아가 하나님에 의해 기억될 때 전체적으로 수리됩니다. 에티오피아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기억될 때 그분은 그녀가 박해를 받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황폐가 번성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온 땅의 위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땅이 꽉 찬만큼 부활신랑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 영토는 광대할 것입니다. 절망적 이 에티오피아, 인류는 전세계에서 다시 정통투어해도 신앙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영광스러운 보석처럼 될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이방인에게 내 손을 들어 내 표준을 백성에게 세울 것이다. 그들의 내 아들을 팔에 안고 내 딸이 될 것이다. 그들의 어깨에 짊어졌다. 왕은 내 수유하는 조상이 되고, 그 왕비는 내 수유하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먼지를 핥을 것이다. 너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지. 내가,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열방의 손을 들고 내 백성을 향한 내 목적을 세울 것이라라고 말씀하실 때입니다. 소음 기간에, 수리 기간 동안, 그것은 이방인들의 진리로 부르심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시를 받으실 땅인 에티오피아로 그들을 부르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단어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정말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 양심이 명확한 사람이 알아차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에티오피아는 대화해도 정교계 신앙의 땅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사는 땅. 오랫동안, 그녀는 그녀에게 주어진 성약인 구주 예수와 어머니를 희망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들은 자녀들이 진리를 상속하고, 그들은 희망을 맞이하고 천국에 갔다. 성모 마리아의 자녀인 하나님의 가족,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 주님의 탄생 이전에 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인 에티오피아의 큰 약속은 전문의 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개시하셨으며, 이 언약을 그의 예언서에 기록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과 비밀을 드러내셨다. 에티오피아는 약속의 땅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이해한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 도매신저들 또한 그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희망입니다. 당신은 그것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병멸하는 자, 하나님을 말하는 자들은 심판하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휩쓸었을 때 그들은 그를 볼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거짓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믿음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서 있는 자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마귀와 용과 거짓 선지자에게 절했습니다. 그들은 요한 게시록 20장에 게시된 진리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백성에게 도전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의 희망을 표현한 세계의 빛 에티오피아의 메시지에 대담하게 반대했다. 오늘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사야 마흐나 혹장이 전체의 장 방법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거짓 악마의 자녀이고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죄를 지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끝났어. 늦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당신 앞에 모여 있습니다. 입구가 없습니다. 은신처가 없습니다. 끝났어. 단어는 먹이를 강력한 사람에게서 빼앗을까요? 아니면 합법적 인포로를 구출할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용사의 포로도 빼앗기고 무서운 자의 먹이를 구하리니 내가 너와 싸우는 자와 싸우고 내 자녀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너가 파는 자들을 자기 육체로 먹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말끔한 포도주와 같이 그들 자신의 피에 취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당신의 구원자요 당신의 구속주 야곱의 강력한 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오늘날 세상은 자존심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더 나은 사람이에요스를 말하더라도 그들은 탕력하기 때문에 듣지 않을 것입니다. 가난한 나라가 미국, 러시아 또는 영국에서 원하는 것을 가져갈까요? 상상할 수 없다. 우리는 내가 유럽에 맞서고 모든 초강대국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하는 아프리카 국가인 제3세계 국가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는 모든 현대인들이 믿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놀랍게도 이 진실은 반전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용사의 포로들은 제거될 것입니다. 그들은 초강대국의 손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하는 죄수 메신저에 의해 사로잡은 이 시대의 폭군 탈출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내 사람들, 주목해. 행동하는 당신 앞에서 진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하던 그날의 모든 지도자들은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세계에 초강대국, 당신은 이 땅에서 당신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원치 않게 풀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불에 파먹을 때, 죽음을 요구할 때, 당신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에티오피아 앞에서 당신은 먼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격렬과 굴욕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에 의존하든, 당신의 자존심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은 당신 앞에서 연기와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에티오피아와 전쟁 중입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과의 갈등입니다. 당신의 고통의 심각성을 묘사하는 심판의 말씀은 당신의 살을 먹고 포도죽처럼 당신의 피를 마실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입니다. 당신은 에티오피아의 하기 전응한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사람들, 이사야에의 어는 테워드로스 황제, 에티오피아의 부활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대해 매우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문 앞에 서서 공연합니다. 이 메시지가 발표된 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아침 저녁으로 땅이 거짓으로 흔들릴 때에서 젊은이와 노인이 텔레비전에 중독된 시간, 소셜미디어를 다루는 현안 중 하나, 유튜브, 페이스북 등 동시에 테워드로스 황제의 출도착 문제가 큰 이슈였다. 일부는 현재 상황과 세계적 혼란을 고려할 때 에티오피아의 부활에 반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에 어긋나 그 시대의 통치자들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일부는 새로운 것을 제공하여 유튜브에서 많은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악마에게 순종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취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진실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의도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왕이 여기 있습니다. 다양한 예언서 인용, 거기에 너무 많은 페이지 기원 그의 나라, 그의 목적지, 그의 출생지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은 영국에서 발견된 책 피커 아이서스를 창조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해석, 혼동합니다. 대화는 현대인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짓말을 듣고 몇 가지 증실과 섞여서 모든 것을 선택하지 않고 듣습니다. 따라서 그는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배교한 현대 통치자들과 정부, 마귀의 거짓 선지자에 대한 배교한 매듭, 그들은 이 진실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잘못 표현하려고 합니다. 두려워 세상과 또한 그들의 드라이버 악마, 옛뱀, 놈, 과거직 선지자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이해합니다. 노트 그들은 마귀가 땅에 세운 통치자이자 통치자이며, 마귀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타도하고 싶어하며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그들을 위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들은 패배하고 포장되어 땅에 던져집니다. 오늘날 그들의 지상 요새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충실한 종들에 의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진리가 곧 삼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의 끝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에대한 하나님에 대해 싸우고 믿지. 사람들 누가 우리와 그들을 창조? 당연합니다. 그들이 충격에 압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진리는 어둠 속에 있던 땅을 비출 것입니다. 만물의 주님은 지상과 하늘에서 의로운 심판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십니다. 그렇다면 태워드로스 황제 가신의 권세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 어둠의 통치자는 어떻게 그를 받아들일까요? 황제는 또한 행복한 의식으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은 어떤 교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왕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 지상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것을 파괴하고 싶다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쨌든 그들의 투쟁은 쉽지 않습니다. 악마의 지혜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많은 계획을 구한 했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혼돈에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면 모든 흑암 세력은 자리도 없고 끝도 없고 원수는 크게 혼란에 빠집니다. 네 사람들. 어둠 속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아는지 무엇을 압니까?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마귀는 세상을 완전히 어둡게 하고 죄의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대량 학살, 전쟁, 국경 전쟁, 종파주의, 종교 전쟁.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세상은 악마의 계획에 따라 두 부분으로 나뉘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모든 정부의 소원은 민주주의, 사탄의 정의에 더 나은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법은 이것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마리가 이런 식으로 조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서로 싸우면서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악마의 꿈의 삶은 그가 세상을 우울하게 만들 때 장식됩니다. 그의 꿈은 실현되었고 수십억 달러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창조주를 알고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 개명을 사랑하고 송종하면 빛의 세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그가 그 안에서 생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을 안다면, 그는 미래의 빛에 도달하게 되어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는 왕국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땅과 세상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악마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싸웠습니다. 또한 그는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반란이 만연합니다. 오늘날 인류는 잎사귀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악마의 계획에 따르면 인간의 피가 급류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중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가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집이 파괴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과 전쟁으로 죽었습니까? 그들의 시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의 더희도 믿음 중 얼마나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지 않습니까? 거짓 예언자인 용의 악마의 욕망을 충족시키고 진리의 길을 파괴하기 위해 낡은 팬이 다스르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까? 뻔뻔한 정부. 그는 사기, 속임수, 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지식처럼 그의 입버터, 그의 심장 칼 그런 지도자 우리를 파괴하고자 악마는 우리에게 심화했다. 얼마나 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인종 때문에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대화해도 신념이 파괴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투회가 파괴되고 불에 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랍 장만감이 되었습니까? 우리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에티오피아가 모든 파괴에 중심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습니다. 늙은 뱀, 농, 거짓 선지자, 사기꾼들은 꿈의 속도를 높이고 달립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신 3위 일체의 노예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유산인 에티오피아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적의 죽음 또한 이처럼 미워하는 에티오피아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그녀의 신을 공경했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이 진실, 이 빛, 그는 마비에게 사명 선고를 하게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3위 일체의 영광이 드러나고 찬양받는 땅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 3일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분,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계속해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밤낮으로 땅은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위에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찬양할 때 오직 사람만이 반역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영광을 던진 마귀가 땅에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이반남적 인적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대신, 그는 창조주를 거부하고 악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언이나 책망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판단력이 그의 문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우리의 도희도 믿음은 태양처럼 우세하고 빛납니다. 아브라함의 사무이 일체, 우리의 동정녀 어머니, 우리의 교구들, 우리 어머니들, 순교자들이 칭찬하는 세상이 창조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끝없는 신의 물처럼 저었는 신 하나님의 이름은 밤낮으로 찬양받습니다. 사무이 일체의 영광도 땅을 덮을 것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그의 종들은 모두 흰 옷을 입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위에 단어를 여러 번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성모 마리아의 유산입니다. 네, 성모님 그리고 그녀의 영광은 하늘에서 높았습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의 어머니, 퀸, 그리고 땅의 여왕, 또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에티오피아에게 상속 표현으로 주셨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성모 마리아의 영광이 드러나고 찬양되는 땅이기도 합니다. 성모 마리아의 중보와 무성 없이는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충명합니다. 사무이 일체는 성모 마리아 사랑의 중보 기도를 통해 축복과 자비와 건강과 장수를 주셨다. 이것을 아는 세대, 이승리 한 세대는 또한 투하이도의 애국자이며 그는 그녀를 내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는 그녀의 존엄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에 진술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장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세상의 빛입니다. 네, 맞아요. 전 세계가 그녀를 격렬했습니다. 당신은 정통 투하이도를 격렬했습니다. 그녀의 신에 대한 믿음직한 믿음,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녀를 위해 그들의 뼈를 부수고 피를 흘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고 존경 믿음, 당신은 투하이도를 미워하고 그녀와 싸웠습니다. 우리의 첫 마귀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만 에티오피아를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회사를 서서 그래서 당신이 불거스레 출입구, 그녀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승리했다. 온 세상이 포로로 주어졌습니다. 제 생각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를 세상의 빛으로 택하신 지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의 진실을 알려줍니다. 에티오피아는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승자는 에티오피아 정교회 투하에도 교회입니다. 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가 손님으로 살도록 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는 하나님의 법령과 법을 믿고 살았으며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그녀에게 포로로 주어졌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에티오피아 세계 빛 정부를 통해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진리는 마귀와 그의 노예들의 무덤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마귀는 이 사실이 사실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동요했습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그의 가늠하는 자는 무덤으로 가고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의 세계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악마, 그는 배교에 구축했다고 신념, 이산자, 가톨릭, 무슬림, 학자, 아시아인 등 그것은 그들 모두 만들어진 거부하려멸릴, 그리고 많은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 악마를 위해, 음식을 위해, 영혼을 팔지 않는 사람은 지상에 없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이 판매됩니다. 그는 그의 삶이 충만하기 때문에 악마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개명을 수행하기 위해 지상에 있는 자신의 종들을 택하고 존중하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선택된 최고의 품목은 이것을 알고 있으며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구주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권능을 입어야 한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기름 부음받고 성인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여전히 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테워드로스 황대 아래에 39명의 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계층적으로 그들 외에도 왕자와 왕자 계급에 임명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소 300명의 아버지가 에티오피아 대화해도 정교회를 이끌도록 선출되었습니다. 그들은 첫째 아버지에 의해 인도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신관을 받고 사도로서 권능을 받을 때까지 준비되고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교청합니다. 사람 받는 부활은 다음을 수행해야 이해. 주의하세요. 사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가족 부활의 때까지 건너는 살아나는 여러분. 너는 운이 좋은 거야. 그러니 인내하십시오. 마비의 끊임없는 소문을 들으면서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흘린 물은 모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조심하라고 조언합니다. 부활로 넘어간 후에 지구는 치유될 것이다. 선교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를 통해 통치할 것입니다. 그들이 낙원에 있는 동안 그들은 모든 행동을 본다. 그들은 신실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공의를 기뻐할 것이며 그를 잔양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될 것입니다. 그가 파슬이 그의 종들이 그 옷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들의 마음과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는 그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합니다. 땅에 어떤 구멍에도 사악한 행동이 없을 것이며 뿌리를 뽑아버릴 것입니다. 땅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잔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는 숭배될 것입니다. 그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 거룩한 천사장, 거룩한 순교자, 고귀한 아버지의 어머니는 항상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내 백성아, 이 진리가 왔는데 악마는 어디로 갑니까? 이 최악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당신의 언약을 굳건히 응호한 나의 백성, 테워드로스 황제의 정체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역사는 많은 작가들에 의해 왜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마귀의 도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뢰를 파괴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의심으로 채우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의 문서에 설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도 테워드로스 황제가 여기에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해 말한 우리 형제의 티클레키든 중 하나가 아니면, 티클레키든은 말했다. 그는 맥섬 자연메라염 교회에서 11월 21일 자연메라염 하일 전날에 투어드로스 왕을 직접 보았다. 2003년 에티오피아 달력, 예. 그는 나를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이나 호기심 때문에 그에 대해 과장되게 말합니다. 인간 외에도 그를 전사처럼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백성, 모세, 일리야, 다위 등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서 통치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가 그들과 함께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다. 오늘의 의미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임명하신 사람들이 그분의 뜻을 해말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위로 올렸다 그의 시대 전반에 걸쳐 충실한 종을 사도, 선지자, 순교자들은 존경심으로 진리를 우호하고 영광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힘으로 적과 싸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투쟁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 지구는 수년에 걸쳐 많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문명에서 발전했습니다. 지구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지구는 건물, 자동차, 비행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녀는 통신 네트워크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치료로 현대화 되었습니다. 지구가 좁아지면서 그녀는 우주 우주를 탐험합니다. 그녀가 이 모든 활동에 사용한 지식과 지혜의 원천은 이미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3의 일체는 인간이 행한 선한 일에 대해 붕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창조주가 칭찬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반면, 그를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은 그를 부인했다. 그는 그 생물인 마귀를 승례했습니다. 그는 그를 구집고 조언했습니다. 전문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율법을 주셨을 때 그는 나를 잊지 말고 우상에게 가지 말아라.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조심하라. 길을 잃지 마라. 그는 가졌다. 이것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기 위해 하나님은 항상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분의 신실한 종들에 의해 인간을 구집으셨고, 그 신실한 종들은 여러 시대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그는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볼 수 있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인간의 교만은 배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식, 그의 부, 그의 기술적 업적, 그의 현대적인 장비, 그의 집, 그의 컴퓨터, 그의 차, 그가 그의 몸을 위해 만든 안락함, 그가 하늘에 매달린 위성, 제트기, 배, 총, 탱크, 비행기,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마을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신이 없다.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말했다. 지구가 망가졌습니다. 그들은 인간성이 아닌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모든 행위, 사더마이즈, 동성애, 가늠, 세상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산됩니다. 하나님을 부인 한마귀의 꿈이 인간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잊혀졌습니다. 대신 어둠의 통치자인 마귀가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격렬당하고 거절당하시고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거의 멸종될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통틀어 용, 늙은 뱀, 거짓 선지자는 사랑받고 듣고 숭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표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는 아브라함의 사무이 일체, 모두는 그의 신성이 부리고 질투이며 땅과 하늘이 그를 위해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확인되어야 하며 오늘 판결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주님은 그에게 현대 이전의 인류가 완전히 멸망될 것이며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났다. 남자의 자존심이 넘쳤다.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고 진리에 대한 증인으로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길, 의리의 길은 매우 좁습니다. 전문하신 하나님은 이 좁은 길로 가기 위해 투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매우 넓습니다. 큰 무리가 그를 따를 것입니다. 그것이 악마가 어둠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습니까? 네, 네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잔이 가득 차고 적의 진영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지금은 괴로워하고 평화가 없습니다. 질병과 전쟁이 만련합니다. 자연재해가 평범해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모든 징후에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세계의 빛 에티오피아의 메시지는 태워드로스 황제의 도착과 신앙을 통한 에티오피아의 세계 승리를 알리며 15년 동안 상황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세상이 회개하고 에티오피아의 개몽된 세계 정부에 항복하고 창조주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존심을 밀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사물의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끝의 시작을 설명해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마귀는 좋은 것을 왜곡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 빌릴 수 없게 만들고 그것을 신화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는 정말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사람의 강점과 약점은 육체입니다. 그는 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이든 시도합니다. 이 악점을 사용하여 마귀는 그를 어둠 속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어길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선전 소설, 비현실적인 희망, 거짓 역사는 진리로 전파되었습니다. 지식의 가면에 쌓인 대부분의 아담의 후송들은 진리를 물은 채 무덤으로 갔습니다. 적의 투생, 그는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지 않고 육체적 욕망에 묶여있는 병건하지 않은 세대를 창조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 그는 생각하고 무게를 제거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는 마음을 주면서 창조했습니다. 그는 그를 동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존엄성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그는 선과 빛과 어둠, 분별력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을 그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미지로 그를 창조했습니다. 그가 명령했을 때 지구상의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 굴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명령했습니다. 정릉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선과 어둠과 빛을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생각한다는 결정의 손을 보내십시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책임을 집니다. 당신의 선택에 따라. 그곳에서 당신은 당신의 결정과 행동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실수를 이해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기타에서 단어, 당신은 빛 가운데 걸으며 나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굳건히 세우고 나를 경배하고 악에서 불이 켰으며 나를 거부한 사람을 거부했으며 내게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정죄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충실한 종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상을 주고 당신을 정당화하고 당신을 존경할 것입니다. 그는 그에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반대 방향으로 서 있다면 내 조언을 미워하고 나를 거부하고 교만에 가득 차면 어둠을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통치자로 삼고 멸망을 당하고 배를 신으로 삼고 몸을 숙이면 당신의 지혜를 위해 당신을 창조하신 분을 무시하고 내 개명을 무시하고 자신의 소망에 따라 걸면 심판이 당신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은 후회를 미워하고 마귀에게 계속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당신을 끝낼 것입니다. 나는 의로운 판사입니다. 나는 당신의 방식대로 당신을 판단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질리는 이 악한 시대의 지난 15년 동안 세상의 빛 에티오피아라는 메시지를 통해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드러났습니다. 당신은 들었습니다. 당신은 듣지 못했고 격렬했으며 구원 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더할 수 있습니까? 세계 인구는 80억에 가깝습니다. 이들이 제 생각에는 1억 명 미만의 사람들이 창조주의 뜻에 복종하는 것으로 믿어집니다. 땅을 덮은 모든 사람들이 악마에게 매달 였고 그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은 매우 좁습니다. 이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 싸워라. 그러나 어둠의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실패할 것입니다.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람들은 하나님은 시간을 잘 지키십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인내의 수천년 후 그는 그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와 함께 지구와 아담의 모든 후손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 인류의 진보와 파괴를 무게 위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사람의 마음의 힘과 그의 성실함과 온유함에 따라 자신의 판단을 확인했으며 그에 따라 그가 회개했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신의 선택으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거룩한 대천사에게 시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과 명령 후의 주변 세계의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파괴가 일어날 것인지 알 것입니다. 그는 예언된 모든 것, 그가 임봉한 모든 것, 그가 사랑하는 모든 것, 그가 승인하는 모든 것을 임봉합니다. 봉사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 빛의 법칙에 따라 봉사할 사람들을 위해 그는 성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위험있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는 첫 번째 종인 트워드로스 황제부터 시작하여 계층적으로 성임되고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왕관을 씌웠습니다. 그들의 힘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나타날 때 드러날 그들의 강력한 힘이 준비되었습니다. 끝났어. 위에 2의 주제 요약 황제 트워드로스 신분과 상황을 11년 전 3월 19일 2001년의 에티오비아 달력 메시지 3 페이지 수 87-88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그것을 이해하거나 잊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반복합니다. 심지어 대해 황제 트워드로스의 전체 시스템 정부는 명확하게 메시지 3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21개의 왕국, 21명의 왕, 1명의 황제, 18명의 왕이 다양한 고위직에 있을 것임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최초의 목자 아버지인 모든 정부는 에티오피아의 그들의 중심과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센터는 여기에 지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에티오피아, 사랑스럽고 축복받은 땅, 위로의 땅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에티오피아가 다스릴 것입니다. 전 세계가 에티오피아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영광스러운 통치 체제의 그늘에서 쉬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주인은 위대한 영적 투쟁에서 얻을 수 있는 위대하고 값 비싼 선물이 될 것입니다. 황제의 트워드로스는 에티오피아 정교회 투헤도의 아들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편지에서 말했듯이 그는 가난하고 비참하며 교육을 받지 못한 무같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거에 대해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분은 받아들일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을 투어들었을 공유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개되는 것으로부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빛 속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 시간에 당신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방식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것은 더 말할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황제 및 다른 아버지는 여기에 에티오피아 있습니다. 수도를 시작으로 그들은 다른 목적으로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게시 당시 1, 2차 대의원인 트워드로스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모든 일에서 그를 돕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왕의 제목 37개 등이 있습니다에서 성명 그들은 모든 일에 도움이 되고 주제와 하나님의 단일성 모두가 알아야 할 한가지가 있다면 현대적인 의사소통이 있는 한 텔러그램의 벌레이션 오브잔 20페이지에서는 모든 이벤트가 방송됩니다. 황제와 왕들의 목소리가 들리고 드러나는 곳입니다. 또한 세계의 빛은 에티오피아의 메시지도 분명합니다. 텔레그램은 가능한 한 유효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에티오피아 테워드로스 황제와 그의 궁점들과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위대한 족장들의 부활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진실이 있다면 계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심판이 하늘에 계시는 것처럼 심판과 질서가 함께 드러날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불만이 없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와 진리를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장 적습니다.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어떤 기준으로 택했는지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난 모든 분들은 전문하신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이것을 말합니다. 전문하신 하나님께서 다음 왕을 선택하셨을 때 사무엘은 형들을 기쁘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무엘에게 대답하여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그 모습을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경멸받는 곳에서 선지자들, 특히 사도들을 택하셨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는 내일에서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행실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한 것 같아요. 나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죄악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인간으로 여기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사랑합니다. 내가 아는 또 다른 사실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태워드로스 황제의 정체를 묻는 사람들을 위해, 친구와 적에게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는 당신에게 위의 것을 알리기 위해 조금 노력했습니다. 때가 되면 당신은 그와 다른 사람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인내심만 있으면 됩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20장이라는 제목의 우리 아들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에서 모든 진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는 설명의 일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고난의 짐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는 다른 길을 찾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방해받지 않을 것이지만, 대도 한 세대는 방해를 받고 숨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 태워드로스 황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너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놀라움을 제외하고는 무엇을 말할지 듣고 있습니다. 물론 인내심을 갖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가 모든 사람이 빛 속으로 나갈 때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발망하는 여러분을 위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표했듯이 귀하는 당사에 등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을 등록했습니다. 신분증을 가져간 사람들도 잘 했어요. 서비스를 위해 가져갔기 때문에 제 시간에 사용합니다. 신분증의 서명은 내 거심을 확신하고 싶습니다. 이 아홉 번째 메시지에서 아는 저의 서명 외에도 두 형제의 서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에티오피아 슬계 빛 정부하에서 발행된 메시지입니다. 나의 두 형제, 왕권 2위와 3위, 나는 우리 셋의 동의와 성령 하나님의 승인과 명령으로 나왔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진리를 아는 문제를 밝혔습니다. 황제의 정체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답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빛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의 어둠의 삶의 위대함을 전하는 세대입니다. 이것은 지구를 덮은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는 겉탔던 사람이 그를 깨우려고 하면 들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최종 판결을 받은 문제에 대해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눈치채지 못한다면 우리는 침묵을 선택할 것입니다. 낮과 시간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불이 그를 덮을 때 그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는 자존심을 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에게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경우에 정체성이나 배도에 의해 불신이나 과장에 의해서만 오늘 우리가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것 외에도 진실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리를 볼 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로부터 공정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잘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이루고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5번에서 예레미야 17. 그러나 너는 온종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확실히 끝이 있습니다. 내 기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3원 23, 17에서 18까지. 너희는 문을 열어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라. 그가 너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믿으라. 여호와 안에는 영원한 힘이 있느니라. 이사야 26장, 2장에서 4장까지 이사야 26장 전체를 읽으십시오. 이 백성이 입으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입술로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을 내게서 멀리 떼어놓았고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은 사람의 교윤으로 가르친다. 이사야 29장, 13번. 위에 넷 단어 모두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 대신에 명령했다고 주장하는 아버지, 주교, 교사, 학자, 교부들의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사람들 이 좋은 사람들에게 걸린 돌이 되고 있다.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배시지를 읽지 않고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죄책감으로 덮고 진실을 말한 것에 대해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것을 오해한 젊은이들을 비난하고 진리에서 멀어지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미래 에티오피아 세계 빛 정부 아래에서 봉사할 수 있는 신분증을 얻기 위해 우리에 등록한 사람들의 귀환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들을 사탄과 그의 군대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신분증을 반납한 젊은이들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등록에서 제거될 수 있으므로 회계를 요청하여 한 달 이내에 정능하신 하나님에게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취소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 정치와 신앙이 섞인 당신, 가짜 신자들, 빛을 어둠으로 바꾸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당신,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않으신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그는 정치적 도박이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는 믿음에 반항한 자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H는 이름뿐입니다. 믿음에 의한 협상은 없습니다. 흠 없는 신권을 지켰던 수석학자 에이올 우테미루는 에티오피아 정교회 투하에도 교회학자회의 마지막 회장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신앙의 교리와 교리에 정통했습니다. 당시 빈집을 찾은 아바 파울로스는 대회를 무너뜨리고 성령 대신 자신을 우월하게 만드는 법을 승인했다. 당시 교회의 붕괴를 목격한 수석학자 에이올 우테미루는 족장과 법에 서명한 주교 대원 의원들을 비난했다. 신권을 묶었습니다. 왜? 그들은 우상승배자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율법을 얻기고 정주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유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족장의 조치를 추방하고 중단하는 것이 없습니다. 최고 학자의 에이올 우테미루는 사실 금지되어야만 했던 것은 아브네 파울로스 총대주교였습니다. 그들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를 회고했습니다. 그 파괴는 변함없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의 모든 목사들은 정죄를 받아 톡댑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책감을 깨닫지 못하고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에게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악마가 만든 신념에서 천주교, 에단, 이슬람교, 웨이크피터, 신도교, 도교, 유교, 힌두교, 시크교, 주술, 마법, 모든 우상숭배, 은혜, 기름붐이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가까이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믿음을 정치와 혼동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아홉 번째 메시지에 따르면 다음 결정, 명령, 지시, 조건에서 사람, 정부 및 개인으로서 처음에 휴식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사람, 정부, 개인으로서 휴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으로서, 정부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심각한 처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 범주로 국가를 나열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 포함된 국가 미국, 바빌런, 영국, 프랑스, 중국, 이집트, 독일,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한국, 이스라엘, 러시아, 파키스탄, 캐나다, 아랍에미리트, 호주, 스페인, 터키, 일본, 인도네시아, 두바이, 메시지 여덟 배 언급된 바와 같이 첫 번째 인스턴스에서 신속하게 청소되고 깨끗해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부티, 수단, 에리트레아, 케냐, 소말리아, 루안다, 브룬디, 우간다, 우간다, 탄다니아, 중앙아프리카, 차드, 카메룬, 이집트, 가봉, 기니, 잔비아, 앙골라, 이들은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과 함께 가장 먼저 청소를 한 국가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 포함된 국가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리바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허나,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네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니제르, 쿠바, 니카라과, 과테말라, 일살바도르, 코스타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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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마, 아이티, 하마스,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수마뜨라, 프랑스룡키아나, 에콰도르, 페루,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볼리비아, 타지키스탄, 키르비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두르크메니스탄, 조지아, 조지아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시리아, 필리핀, 알제리 및 모든 서아프리카 세 번째 단계에 포함된 국가의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위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범주에 나열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파괴를 보고 결국 포함되고 휩쓸릴 것입니다. 노트, 메시지 3, 메시지 5, 메시지 8 연급된 국가는 나머지 모든 국가가 심판에 포함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진 것처럼 분노와 불노의 불에 휩쓸리지 않을 땅은 없습니다. 물론 경제와 군대에서 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악의 사람들에게 먼저 소비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완전히 사라지고 역사에 대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면 일이 반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판단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파괴 때문입니다. 역사에서 들었던 것처럼 제1차 세계대전에 잃어버린 사람들과 재산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닥쳤을 때 세계는 그것이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악마 히틀러에 의해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국가가 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것을 입력했습니다. 수업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재산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전쟁은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가 창조주와의 관계를 손상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전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세대는 그의 모든 메시지를 신화로 보았습니다. 인내와 조언이 법으로 이어지는 경우 사랑과 인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왜 파괴하기가 어렵습니까? 당신이 창조된 것처럼 당신은 무너질 것입니다. 당신은 주인을 멸시하고 그의 울타리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뿌리가 뽑히고 깨끗해지고 먼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마음에 들면 들어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영원한 죽음. 다른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왜곡하고 정치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오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술 중 하나님은 신체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우리에 의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오디오 레슨에서 우리는 그에게 그의 나라에 대한 투하해도 신앙으로 이난 위협과 파괴로부터 자신과 그의 나라를 방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이것을 반복합니다. 왜? 전문자에게 신체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기로 무장한 사람은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육체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도울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역했을 때 그들은 시온과 함께 하나님의 괴를 차지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불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전투 중에 그들은 시온의 방주와 함께 행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룩함을 지키고 회개하고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적을 물리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언약괴를 가지고 갔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치심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만하게 나갔다. 그들은 불레셋 사람들에게 쳤습니다. 시온의 방주가 점령되었습니다. 시온이 가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이 시온의 괴에 굴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큰 병과 전염병으로 발레스타인 땅을 강타하셨습니다. 불레셋 사람들은 놀라서 시온의 괴를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젖소를 짜는 병거를 세우고 그 위에 방주를 씌워 이스라엘 땅으로 보냈습니다. 방주가 이스라엘 땅에 부착했을 때 그 소식이 당시에 다오익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소들이 길에서 그것을 당기는 동안 방주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오저라는 농부가 방주를 지원하기 위해 손을 뻗었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치고 죽었습니다. 나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고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육체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성, 회개, 의돈삼,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깃발을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침략자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을 거역하고 우리나라를 약탈하는 침략적적인 이탈리아처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대긴 적이 없더라도 아부네 페트로스처럼 그가 우리에게 가전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허빈 페트로스는 총으로 싸웠습니다. 체포되었을 때 신권권세로 그들은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진실함 때문에 숨겨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날 그의 나라, 신앙, 깃발을 팔았던 이 세대, 그는 이단자, 가톨릭 신자, 무슬림, 악마의 의제를 지닌자, 겁쟁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인종차별주의자, 위처, 백인 숭배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늘의 심판을 위해 합살당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는 우리를 비판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신앙, 국가, 국기를 잃은 세대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에게 혀를 내놓을까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마비에게 팔았던 사람, 당신은 당신의 판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혀로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진정한 대화해도 아이는 진정한 대화해도 신앙과 그의 나라의 깃발을 지켜야 합니다. 흰색, 검은색, 그가 시민이든 아니든, 그가 당신의 믿음, 당신의 나라, 당신의 깃발이 적대적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타고난 권리이기 때문에 그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학교에 갔을 때, 우리 스포츠 선생님은 우리에게 승자가 없는 경주를 주셨습니다. 공모전은 수프에 슬픈의 달걀을 얹고 수프에 손잡이를 이빨로 물어 뜯는 것으로, 4분의 1도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안 죽게 된다. 아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라지자마자 알이 떨어집니다. 깨질 것입니다. 라는 이유 때문에 이해를 제기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의 에티오피아 지도자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정체성이 없는 이슬람과 같은 이란사,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소난만을 따르는 메일에서 제 나위처럼 현실적인 꿈이 없는 최고의 배우, 첫, 우위는 그들이 숟가락에 힘을 싣고 숟가락을 이빨로 잡고 달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먼 곳을 본 사람은 가까이 있을 것이다.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속담처럼 한 사람이 말하고 다른 사람도 말할 때 자신을 들어라, TPLF는 떨어지고 분뇌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기꺼이 싸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가정하여 당신의 힘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제로 당신에게 싸움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믿음과 애국심 때문에 확고한 신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미워하는 비참한 앤허러, 그는 일시적으로 당신의 힘을 지켰습니다. 내일도 다른 문제가 온다. 에티오피아, 태화해도, 신앙, 깃발에 반대하는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욕을 당하고 작별 인사를 할 것입니다. 2. 그를 경멸하지 않는 한,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아신다는 것을 압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혀의 기초에 따라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당신이 믿는 것에 따라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교만과 사악함, 배도와 격렬, 인종차별과 음모, 권력과 결합, 우리는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즉시 멸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에티오피아 달력으로 1988년 에티오피아 대화해도 정교회에서는 당시 정치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교회의 총대주교인 아범업 고려 쓴 TPLF에 의해 축출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게 될 자신의 나라를 왼쪽으로 추방, 명령과 의협으로 아벅이 올라 쓴 해외에서 소환되어 가부장적 권위를 장악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한 후 성조들의 경계를 위반함으로써 교회 대회의 율법을 얻히고 성령 대신 자신을 임명함.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성령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대회의 주장을 거부했고 대회를 축복사에게 책임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수석학자의 에올 우테미루는 교회 장학생 협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그러한 학대를 막고 교회가 태화해도 신앙이 정한 경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그 당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총대주교와 그의 대회, 에티오피아 안에 있었던 대회를 비난했습니다. 아버폴러스는 학자 협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신의 연구에서 수석학자의 에올 우테미루를 해보했습니다. 정죄라는 단어를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법의 본문을 읽거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양한 지지자들에 의해 조종담하는 사람들 이후 그들의 권위에 의지하여 그들은 우리가 교회의 질문을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 봉죄를 저지른 총대주교와 법이 올러스, 세번의 약속의 이름으로 걷는 아버체리모,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 내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땅에서 결박하신 분은 하늘에서도 결박될 것이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성도 베드로와 바울, 서마르코와 아바테를로스, 아바파실리오와 아바테오피루스의 권위와 의도운 아브네테클레하이마노 제베프레리바노스의 말로 정죄합니다. 비록 내가 죄 많고 약하지만, 저도 웰베조르기스 신부님, 제 말로 정죄했습니다. 이 법을 소락하고 적용한 모든 사람들, 에리어스, 네서도니어, 이스토리어스, 플러베인, 이연, 촐서 등 및 그 추종자들처럼 정죄받으십시오. 나는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을 묶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잔양하라. 아멘. 말한다.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나는 내 탈비를 마쳤다. 이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신과 정부의 몫입니다. 이것에 대한 나의 증인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하늘과 땅입니다. 이 비난은 아직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자신이 깨뜨린 가부장적 경계를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녀는 계속해서 플러스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비난이라는 제목의 형제가 출판한 비난에 관한 책을 구입하고 읽으십시오.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분을 상하게 할 수백만 명의 진실을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진실과 빛을 말합니다. 소자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불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불린다. 에티오피아는 세상의 빛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선지자 엘리아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진리를 위해 홀로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엘커블 과일저블 부아이엘 제부아이엘을 숭배하는 모든 제사장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또한 너무나 많았습니다. 어쨌든 사무일체와 성모 마리아의 가족 비난 및 기타 문제에 대한 질문 금식과 진심 어린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파괴의 길은 넓고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의 길은 좁고 그 안에서 걷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세상의 빛을 위해 에티오피아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가족은 강정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긍정하고 진정으로 순교한 것은 우리의 투어해도 정통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어둠과 빛을 혼합하는 전략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조사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창조주에게 물어보세요 라고 말합니다. 성도 연합 또는 머비어 기부진 이라고 불리는 기관에 대해 우리가 말한 진실에 대한 진실은 우리에게 말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창된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두운 행동을 바로 잡으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과 메시지에서 우리는 증거 없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사람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입장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진리로 그들을 압니다. 다른 하나 오직 하나님과 그의 종들만 이 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그 사람 하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그들이 지금 좋은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것은 지금 당장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때문에 큰 불이 우리 앞에 왔다.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꺼지고 다음 우리 모두의 운명을 참조하십시오. 정죄는 누구를 구속합니까? 불명합니다. 미사와 모든 전례에서 파울로스 신부와 마티아스 신부의 이름을 언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을 정죄하는 법을 적용하고 있는 총회도 정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이름이 언급되는 사제와 집사는 그들의 신권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강 사업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이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 비난을 알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왜 모르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무지에 따르면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비난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묵자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가부장법이 회복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고와 교훈과 교훈에 복종하는 우리 조상들의 연합이 완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뜻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조언과 영적합 연합에 대한 많은 의견을 듣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고 무지하며 경험이 없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사도들을 경멸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그가 선택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물론 마귀의 종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머무르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박해를 위한 것입니다. 가도 운명입니다. 그러나 용기 때문에 대가를 지르게 될 것입니다. 의미는 시간이 지난해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통해 온전한 인간이 될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오늘 아홉 번째 메시지가 온 이유에 대한 메시지를 읽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서신과 다른 점은 메시지를 광범위하게 확장하고 가장 강력한 결정, 전제 조건, 방향 및 명령을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한 번만 읽어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이 메시지를 모르는 분들, 아직 듣지 못한 분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불의심을 알지 못함으로 마음에서 창조주께 가까이 가고,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십시오. 성모 마리아의 도움으로 거룩한 순교자들 천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빨리 떠납니다. 이 단자, 가톨릭, 이 단자, 마법사, 무슬림, 동방위교도, 기름 부원받은 자, 은총, 동성애자, 모든 인종차별주의자, 그들 모두는 낭에 따라 다가오는 전면적인 행동에서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뜻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몰라. 에티오피아 세계 빛 정부를 믿는 사람들, 귀하의 등록 여부, 부지런한 조언에 의해 모였습니다. 영적합협회에서 모았습니다. 등록 및 미등록, 멸망이 시기에 해야 할 원약의 표적을 준비하십시오. 회개하고 가능한 한 준비하십시오. 돈이 있으면 좋은 일을 하세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하세요. 하나님과 성모 마리아가 당신의 결정을 메워줄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자녀들, 광야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권고에 따라 스스로 준비하십시오. 진실을 표현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부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진리를 주셨습니다. 전혀, 대천사, 성도, 송교자들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집착하십시오. 곧 이는 모든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긴급 선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언문이 3위 일체의 명령에 의해 그리고 에티오피아 세계 빛 정부의 권위하에 발행된 선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그들보다 앞서 그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읽거나 듣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번역하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용한 게시록 20 텔레그램 채널의 관리자인 우리 아들에게 보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꺼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당신은 기회를 사람들은 수행 가능한 한 빨래로 배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아래에서 선언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의 권련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귀를 가로막지 않고 경멸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쁨은 여호와의 법에 있습니다. 그의 법에서 그는 밤낮으로 명상합니다. 그는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제철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의 입도 시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번영할 것이다. 불경건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몰아내는 겨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불경건한다는 심판에 서지 않을 것이며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을 아시나 경건하지 않은 자의 길은 멸망하리라. 시편 한 장 전체 찬양 거라고 아브라함의 3위일체에 있을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찬양 뒤는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 우리의 있을 어머니 그녀의 이름이 영광을 여기에서 메시지 9가 끝났습니다. 3위일체와 성모 마리아의 노예 번호 4 2013 2013년 12월 21일 에티오피아 달력 2020년 12월 31일 이럽 달력 모든 인류를 위한 긴급 선포 에티오피아의 세계 빛 정부에서 아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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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라에서 선포를 의미함 온 인류가 방문하여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준비되고 회계의 현자 그들의 정통투에도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이 세상의 오물로 붙어보고 받고 있다는 사람들은 오늘날 전문하신 하나님에 의해 기억됩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대가로 이 지구에서 그들은 보상을 받고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저녁 식사를 위해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전문하신 하나님 이격합니다. 그녀는 큰 투쟁으로 승리했습니다. 을리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 잘 들어 소개 수천년 동안 세계의 민족 국가들을 다스리는 이 땅의 통치자들은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내 국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마귀의 생각과 계획에 종속되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싸웠고 죽였고 또한 서로 싸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우리는 오늘 여기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하신 하나님의 일부 종들을 제외한 모든 정부는 교회에 참된 신앙인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고 죽이고 학사람으로서 역사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순교자들은 흘린 피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잔을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잔이 가득 찼습니다. 주님은 오늘이 메시지에서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을 따르면 우리가 보는 세계와 그 안에 있는 주요 비율에 의해 악하고 불결한 돌이킬 수 없는 멸망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어야 합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 위해 특히 죄, 사압함, 회만, 배도의 뿌림, 지구가 망가져서 불에 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에 온 세상이 에티오피아의 빛의 왕국 아래 다스려야 하고 요한 게시록이 10장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백성 위한 위로의 시간이 지상에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학살이 전례없는 방식으로 잔을 채우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들리다. 인류. 들리다. 아담의 후손. 들리다. 온 지구를 덮은 정부. 들리다. 세계 최대의 종교기관. 들리다. 우상숭배, 인종차별. 들리다. 악마를 끌어들이고 주수를 하는 마녀들. 들리다. 나무와 강숭배자들. 들리다. 학살과 학살의 소유자. 들리다. 믿음의 망토를 입고 서로를 스승과 스승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상인. 들리다. 사업과 위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 당신. 들리다. 당신의 지식을 경배하고 다른 신자들을 경멸하는 당신. 들리다. 우리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말하는 당신. 들리다. 아직 주님의 상처를 공격하고 있는 당신.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숨을 쉬실 수 없다고 말하세요. 들리다. 인간의 혀를 다루려고 애쓰는 당신은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들리다. 거짓말쟁이, 사기꾼, 거만하고 잔인한 여러분. 들리다. 이슬람, 귀신교, 천주교, 종교개혁, 우상숭배를 마음속의 왕으로 삼으신 당신. 들리다. 동성애자. 들리다. 네. 들어요. 자신을 가늠하게 만든 당신. 들리다. 전뎀, 놈, 거짓 상지자를 공개적으로 은밀하게 숭배하는 여러분. 들리다. 들어봐. 당신의 지구상의 삶은 끝났습니다. 끝났다. 들리다. 인류의 말을 들어라. 당신의 판단은 지금까지 따랐지만 지금은 일어나고 당신에게 집행될 것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호소하지 마십시오. 모든 기회가 완전히 수진되었습니다. 악마의 나이크의 전년 통치가 끝났습니다. 아담의 통치하에 살았던 아담의 호소는 모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뒤젓던 모든 어둠이 지워지고 빛으로 뒤덮인 땅이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오는 것입니다. 지구는 치유되어야 하고 이 큰 현난을 참아온 참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들과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누리기 위해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 의해 성령의 연합으로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믿음, 사랑과 인내, 세상이 파괴하려 했던 정통토히도 믿음, 그녀는 인내했습니다. 그녀가 이겼다, 심었습니다. 정통종교는 세계를 지배할 운명입니다. 그녀는 빛나는 이체사역으로 지구를 더부려 하고 있으며 부활할 운명인 부활된 사람들을 보용합니다. 들리다. 계속 들어보세요. 잘 들어. 당신의 아버지, 악마, 능은뱀, 거짓 선지자, 지구를 덮은 친구들과 함께 지옥에 가십시오. 악마는 감옥이나 지옥에 갈 것입니다. 당신도 심판받을 지옥의 가게로 결정했습니다. 내 말 들어, 악마에게 복종한 당신, 안녕, 미안이 끝나고 심판의 날이 끝날 무렵,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오른쪽에서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 예수, 우리 어머니 성모 마리아, 사랑하는 거룩한 전사장들과 함께 우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들리다. 제옥으로 가는 마지막 길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심판대 왼쪽에 서서 불 속에 던져지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작별 인사를 할 마지막 날이 될 것이며 그 후에는 다시는 당신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옥의 큰 불, 그 영원한 고통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사무일체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별처럼 끝납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처럼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믿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당신은 웃고 또 다른 재앙에 대별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요. 시간을 마쳤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선포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마기를 끝내기 위해 왔습니다. 갱급선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205개국이 굳건합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헌법에 따라 국민을 다스립니다. 우리 에티오피아 국민은 지금도 30년 동안 이상한 헌법의 지배를 받아 왔습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법. 우리는 당시 악마가 선택한 말인 TPLF 또는 WIAN에 의해 우리를 통치하도록 미국과 영국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심은 사탄 정권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이 헌법으로 인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는 현 헌법이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민중 공기나 다양한 적들이 있다면 그들은 정부를 전복시키고 싶어한다. 정부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취할 마지막 판계는 비상사태, 갱급선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군대, 경찰 및 보안분에 의해 모든 반대 세력을 통제하거나 파괴할 것입니다. 또한 체포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이 긴급한 선언문에서 보는 것은 익숙한 것과 다릅니다. 들리다. 아담의 후손. 무엇이 다른지 말해보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비상사태는 국가가 혼란에 빠졌거나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없을 때 무너지기 직전인 정부가 선언하는 국가와 그 정권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보호가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습니다. 제지와 제지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긴급한 선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선포는 다릅니다. 그 선포는 여러분이 잊었거나 보거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에 의해 선포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창조하셨고 땅과 하늘을 만드셨으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으며 그분의 형상으로 땅의 아담의 후손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머물면서 그의 영광을 둘러싼 별들처럼 빛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심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그분의 사랑의 부름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때문에 그의 당신을 위한 구원 그리고 그가 당신을 위해 지불한 생명의 가격 무엇을 당신이 지불했습니까? 당신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모든 환란에서 당신을 구원하신 분에 대한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을 모으기 위해 수천년 동안 당신을 기다려온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 당신은 그를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지지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경멸, 당신의 배신, 당신의 후회, 당신의 반항, 결국 당신은 마구이, 당신의 창조주, 당신의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지막 인내심을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를 보았고 그의 사랑 안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심판이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임을 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는 그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선언문이 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물론 이 메시지는 전 세계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당신, 잃어버린 세대는 여전히 듣지 않을 것입니다. COVID-19 질병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보셨을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가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메시지에서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많은 바이러스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OVID-19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의 고통은 언제 왔습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파괴의 시작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선언은 지상의 통치자들이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첫째, 선보를 승인하신 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선언문을 선언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그의 충실한 종들은 서명과 피를 찍어 승인하여 승인합니다. 곧 에티오피아 세계를 이끄는 3위 1차의 첫 노예들이 아침 해처럼 떠오르고 빛날 때 정부를 비추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포는 다릅니다. 우리는 당신이 사용되는 것과 같은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동료가 정부가 선언 알고 있음을 비상상태, 그것은 그들이 군대에서 또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하는 일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선언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폭군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말씀을 지키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충실한 종무세와 아론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에게 열 가지 재앙이 시작되었을 때 파라오는 마음을 붓게 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내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 고 했습니다. 완고한 파라오는 반복되는 오만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끔찍한 분노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이집트 땅은 모든 사람과 동물의 장난에 죽음으로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집은 죽음으로 가득 차있었습니다. 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금과 진주를 주고 풀어주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다양한 형벌을 반복하십니다. 그가 세상을 꾸짖고 책망할 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하나님은 그의 노예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그의 사랑하는 정교회 토히도의 백성으로부터 손을 되찾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마귀가 전세계 아담의 모든 후손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에티오피아 대화해도 신앙에 대한 죄책감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본 적이 없고 듣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이 왔습니다. 이에 전문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선언문은 무엇을 실행합니까? 그거 어디서 낯서? 누가 그것을 실행합니까?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선언문은 무엇을 실행합니까? 이 선언문은 세계의 모든 반항적 인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실론자, 불경건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작용할 것입니다. 대신, 그것은 전세계의 정통폐화에도 신앙을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자는 지구를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수세기 동안 그들의 믿음으로 많은 고통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세상의 빛이 될 것입니다. 지구는 언약의 영광스러운 말씀과 언약의 녹색, 노랑, 석색 깃발로 덮힐 것입니다. 존경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사무일체의 영광이 드러나고 찬양받는 땅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성모 마리아의 유산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세상의 빛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이 구절은 땅의 모든 면에서 높이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온 땅에서 끊임없이 찬양될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 거룩한 천사들, 거룩한 순교자들,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이 선언문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근원은 정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선언문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과 노예들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에티오피아 세계의 빛의 정부를 통해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을 통해 온 땅을 다스리도록 결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산루가 선언문을 집행합니까? 가장 거룩한 대천사가 이 선언문을 집행할 것입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천사성도 마이클의 비 대천사성도 개이브리얼씨 대천사성자 레피얼비 대천사성자 페놀리 대천사성자 레굴레프 대천사성자 유리지 대천사성자 세쿨H 대천사성자 베킨이 라이 대천사성자 체더길제이 대천사성자 스라이얼케 대천사성자 셀레타이얼 모든 군대와 함께 대거룩한 대천사는 하나님을 불승종 한주의 바다에 빠진 자 교만의 찬자 마비나 짐승에게 엎드린 자를 모두 제거합니다. 왕이나 옛뱀 농 과거짓에 의존하고 국민과 통치자 선지자는 것입니다. 수 SW는 포인트 적립 거룩한 천사에 의해 늘리 늙은 뱀 농 거짓 선지자에 의지하는 백성들과 함께 왕들은 거룩한 천사들에 의해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4. 목표는 무엇입니까? 목표는 이미 명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수세기 동안 충실한 백성을 지켜보셨고 그들을 마음에 간직해 오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큰 시련을 견뎌낸 정통 투어회도와 그 확고한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선택하고 승인하고 존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경멸받는 에티오피아 영광스러운 에티오피아 정교회 투어회도 교회의 전 세계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세계빛 정부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오브화를 위해 선택된 교회 섬위를 분리합니다. 왕견은 불에 죽을 것입니다. 절뱀, 용, 거짓 선지자의 표를 숭배하고, 숭배하고, 받은 모든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6. 긴급한 에티오피아 선포 우리나라 에티오피아는 최초의 해방 국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취해야 할 조치는 빠르고 빠릅니다. 현재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선언에 따라 해산되었습니다. 이전 서신에 언급된 모든 처벌은 그것에 대해 성취 될 것입니다. 7. 아프리카는 에티오피아와 같은 방식으로 정화됩니다. 우선, 아프리카가 에티오피아의 일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동도 정화될 것이며 부분적으로는 에티오피아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재정별이 선언은 에티오피아와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도 유효합니다. 에티오피아 세계 빛 정부의 인증 문서가 없는 한 모든 활동은 즉시 금지되고 처벌됩니다. 이동하는 유일한 방법은 에티오피아 세계 빛 정부의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및 전세계 사람들에게 실행될 것입니다. 모든 세계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로 영적 근면위원회 거룩한 컵협회의 에티오피아 세계 빛 정부 아래 이전의 이회로 에티오피아 개몽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아이디카드를 팔 나머지 세계, 영국, 미국, 유럽 전체, 아시아 전체, 아프리카 전체, 라틴 아메리카 전체, 호주 전체 및 주변 국가 그들은 큰 재앙과 큰 불에 휩쓸릴 것입니다. 소위 초강대국 중 일부는 지구 표면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땅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이 수백배 더 많은 죽음을 맞이하여 오늘날 전 인류를 다스릴 것입니다. 죽음이 지배하지 않는 집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이마에 마크가 있고 에티오피아 세계 빛 정부의 지침에 따라 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귀하가 당사에 등록된 경우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등록되었다면 우리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서비스를 위해 신분증을 받은 사람 일반적으로 우리 곁에 모이지 않는 한 죽음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전 세계의 흐름의 시작부터 큰 분노에서 죽음이 집과 문과 바깥과 땅과 숲과 사림자와 산과 동굴과 공기와 하늘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위해 노력해온 지구의 모든 세력을 쓸어버릴 것입니다. 죽음은 쉽게 찾을 수 없으며 고통받고 억압받고 구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류에게 자비가 없다면 일어날 것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3. 사람이 자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이동 허용되지 않습니다. 액세스권 제시하는 에티오피아 세계 빛 정부 아래에 있는 통치자이며 식별 카드나 편지는 자신의 서명을 베어링만 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허가 밉사면, 항복, 그리고 에티오피아 세계 빛 정부의 지도자들과 연락하는 방법에 대한 기타 문제, 전 세계의 영적 부지런한 병의회는 물론 거룩한 잔협회 회원을 찾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연결하는 달이기 때문에 해결책입니다. 4. 모든 신의 가족,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가 당신을 알고 있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에서 숨기신 사람들, 문에 에티오피아 꽃기, 녹색, 노란색, 빨간색, 를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깃발 아래에 언약의 영광스러운 말을 적고 이름과 등록 번호도 입력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세상의 빛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진정으로 믿는 미등록자, 진정한 대화아 헤도의 정통 자녀이며, 회개하고 세상의 오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등록된 대로 하십시오. 누가 알아? 하나님은 당신의 믿음과 성실함과 온유함과 순종으로 인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단어는 에티오피아는 삼위일체의 영광이 드러나고 찬양받는 땅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성모 마리아의 유산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세상의 빛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세계의 통치자입니다. 오 하나님의 항벌에 큰 부어, 모든 교통, 공기, 선박, 자동차, 동물수송, 은색의 각질을 중지됩니다. 움직이면 즉시 지워집니다. 모든 공장, 서비스 제공업체, 의료시설, 개인, 공공기관, 사무실, 국제기관, 조직이 모두 임대됩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부동 질서가 깨어져야만 움직이고 일할 수 있다. 에티오피아 세계 빛 정부에서 발급한 임시 또는 영구라이선스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6.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세계 빛 정부, 여기 에티오피아, 자체 오두막 또는 작은 집에서 통치할 주지사가 리더십, 결정, 명령 및 판단을 수행합니다. 공전에는 아름다운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당신이 뭔지와 제가는 것을 알고 간증합니다. 우리는 구세주 예수와 성모 마리아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로, 멸시, 가난입니다 및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러나 당신은 우리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무를 기꺼이 또는 외도하지 않게 수행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라는 대로만 될 것입니다. 7.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항공만이 우리를 만나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여행하기 위해 국내를 드나들어야 하는 모든 사람처럼 전 세계를 운항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가 비행할 때 언약 기호, 깃발, 녹색, 노란색, 빨간색, 언약의 단어는 모두에 부착되어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가 서명한 편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타 모든 국가의 항공사는 자체 깃발과 로고로 운항, 비행,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국에서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더라도 에티오피아 항공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항공사는 에티오피아 항공의 후원화에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것이다에만 허용해티오피아 항공은 문자와 다른 항공사의 그들에게 언약 기호를 줄 때 과에 다른 국가의 항공사를 허용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신뢰할 수 있고 허용되었을 때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부여자는 에티오피아 세계 빛 정부 뿐입니다. 팔전 세계 모든 공기, 육지, 바다 및 통신이 중단됩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의 방식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모든 국제기업, 산업 및 전자 통신이 중단됩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언급했듯이 우리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이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돕지 않습니다. 죽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반복해서 언급했듯이 아담의 모든 항소는 어디에 있든 죽음이 지배합니다. 이마에 자국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만 재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 어떤 정부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정부와 같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인간이 경제, 사회 또는 군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집에서 또는 해외에서 이 신분증 또는 군사 없이 이동할 수 없습니다. 서명을 중 황제에 두어들었을 또는 그가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아담의 모든 항소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에티오피아가 세상에 비치고 지도자들은 3위일체의 노예이며 에티오피아 정교회 대화해도 교회 많이 잠되고 승리하는 신앙임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는 회개하고 자신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더욱이 그는 3위일체와 성모 마리아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친절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10서너무니 에티오피아와 모든 인접 국가에서 수행될 때 어떠한 조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동하려면 에티오피아 세계 빛 정부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것이 필수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 번 번복했습니다. 11에티오피아 세계 빛 정부의 허가 없이 개차, 대형 트럭, 대형 대중교통, 모든 기관, 운송 서비스 차량, 개인 상용 차량 및 모든 차량과 같은 전 세계의 육상운송은 어떤 방식으로도 운행할 수 없습니다. 해상운송은 완전히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동하는 즉시 제거됩니다. 군사활동에 종사하는 바다와 바다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제거됩니다. 12군사정보, 스파이, 공격 및 기타 파배 활동을 위해 우주에서 작동하는 모든 위선이 제거됩니다. 13핵무기, 화학무기, 중성자, 생물무기를 우유한 국가는 첫 번째 대규모 파배의 표적이 됩니다. 강력하다고 주장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란,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나이, 시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14전제 조건 항복할 준비가 된 국배가 있다면 정면적인 조치가 시작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과 상의하고 그들을 관할하는 자국의 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결정한 문서와 함께 그는 편지를 준비하고 그의 손을 내밀기 위해 부지런한 의회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사하거나 운영할 수 있는 명호를 받게 됩니다. 에티오피아에 오려면 인접한 케냐와 지부티에서만 선착순이 가능합니다. 동안 주문이 주어질 때까지 거기에 그는 기다려야 합니다. 또는 에티오피아 빛의 세계정부 대표단이 답변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주어진 대답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이행할 때 그는 합니다. 그의 다음 단계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알렸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도기적 정부 활동이 수행됩니다. 원치 않는 나라와 사람들에게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지워질 것입니다. 되고 싶어 그 나라의 모든 시민 항복을 개인적으로 또는 판단을 얻기 위해 우리가 표현되는 자신의 나라에 있는 에티오피아 대사관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줄을 기다립니다. 대사관이 그들을 적절하게 대하지 않으면 그는 신청하고 자국의 에티오피아 또는 외국 시민권을 가진 부지런한 의회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조직과 지역사회의 대표자로 준비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무일체의 이름을 찬양하라. 성모 마리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에티오피아 세계 빅 정부가 2013년 12월 21일 에티오피아 달력으로 또는 2020년 12월 30일 유럽 달력으로 발표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달력으로 2013년 2월 21일 또는 유럽 달력으로 2021년 2월 28일 이후 언제 어디서나 사무일체만 알면 정면적인 행동 파괴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무일체의 노예들의 구걸과 기도 또는 에티오피아 세계 빅 정부의 1차 서버에 의해서만 멈출 수 있습니다. 다른 해결책은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달력으로 2013년 12월 21일 또는 유럽 달력으로 2020년 12월 31일 에 사무일체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에티오피아 세계 빅 정부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3위 일체의 첫번째 노예와 조옹 1. 린 재범의 드신 서명 지문 2. 린 시프셀레이스 서명 지문 3. 린 뼛앤벗 서명 지문 그가 내게 이르시되이 제게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웠으니 불의 한 자는 가만히 있고 더러운 자는 가만히 더럽게 하고 의로운 자는 가만히 의로우며 거룩한 자는 가만히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보라 나는 빨리 온다. 그리고 나이상은 모든 사람에게 그의 일대로 주는 것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의 개명을 행하고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성문을 통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꼭이 있다. 대화 마법사 창녀 살인자 우상 숭배사 사랑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없다. 나의 예수님은 교회에서의 일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기 위해 나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다오이세 뿌리이자 후손이며 밝은 새벽 별이니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되오라 그리고 듣는 사람이 와라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오게 하십시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자유롭게 가져 가십시오. 요한 계시록의 존상이 십이 십까지 십칠.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 대한 나의 경고이자 조언입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당신의 최종 판단은 당신을 끝내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조금 이해한다면 그게 내가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내 말 들어요. 익숙한 대로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당신을 운전하는 마귀조차도 탈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자신을 낮추고 마음에서 회개하고 그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시오. 그에게 약속하십시오. 당신은 그의 진리 만들을 것이며 그에게 순종할 것이며 그의 성실한 종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시오. 축복받은 성모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대천사 전사를 위해 자비를 베푸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의 분노와 불타는 용광로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제 조언입니다. 내 사람들 나는 당신이 우리처럼 교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 성모 마리아의 종 정통의 국자들은 오늘날에도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하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똑똑하다면 메시지가 전세계에 배포되도록 주어진 짧은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이단자, 프로테스탄트, 가톨릭, 기름붐받은자, 은총, 인종차별주의자, 자비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자비가 없습니다. 이슬람교도 드로니 메시지가 출판될 때까지 회개해야 했습니다.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에티오피아 달력으로 2013년 2월 21일 이후 또는 유럽 달력으로 2021년 2월 28일 이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거짓 이야기를 묻는 무슬림들은 완전히 이단자, 개신교, 가톨릭과 같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은 무슬림에게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정직하고 온유하고 친절한 사람들에게 예를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축복받으십시오. 아멘. 어머니 성모 마리아의 이름이 축복받으십시오. 아멘.